백방생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다. 그 그렇소. 나는 이번에 돈도 많이 벌고 또한 몸도 치료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좋은 일도 한번 해보려고 하오. 당신이 만약 그 남궁 검상을 사귀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에게 오는 것이 좋을 듯 하오. 진소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당신은 남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물론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역시 당신은 앞으로도 나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비급을 가져다 주었기에 내가 해주는 마지막 충고예요. 백방생은 그녀의 그런 진심이 깊든 듯한 정색을 한 말을 듣자 가슴이 더욱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언성을 높여서 소리쳤다. 나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겠소. 나는 언젠가는 당신을 반드시 내 아내로 맞아들일 거여. 진소유는 그 말의 안색이 다시 심하게 찌푸러져 버렸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진소유는 그 말과 함께 신형을 돌렸다. 백방생은 감히 그녀를 잡지 못하고 뒤를 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돈이 더 필요하지는 않소. 나는 이번에 많은 금은 보아를 샀는데 그것을 가져가 주시오. 소유, 잠깐 나 좀 보시오. 그러나 진소유는 이후 전혀 신형을 돌리지 않고 곧장 신법을 펼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그만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넋을 잃은 듯했다. 문득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은 알고고니 위군자 위군자로군요. 어째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서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때를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황진이였다. 백방생은 그녀의 말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멍하니 황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보였소.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내가 말한 위군자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거짓사랑이란 말이죠. 저는 위군자는 참을 수가 있어도 간혹 사랑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져요. 황진이는 차가운 안색으로 백방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순 그녀의 두 눈에서 깊은 해광해광이 번뜩이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저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당신은 지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녀를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백방생은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는 표정이 되어서 말했다. 내게 목적이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이 순수해진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사랑이란 최소한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백방생은 그저 넉넉한 표정을 짓다가 이윽고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낭자는 그래서 진낭자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것은 모르죠. 그녀는 역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백방생은 천천히 대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옆에서 황진이가 따라오고 있었다.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나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르오. 황진이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정말로 백방생이 그런 것을 시인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설마하니 백방생은 거짓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게 무슨 말이죠. 백방생은 이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지난날 사고가 나던 당시의 상황을 간약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동안의 자신의 절망과 온갖 고통 그리고 진소유와의 관계도 털어놓았다. 그는 이윽고 말했다. 나는 요사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소. 그래서 나는 모든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한 그렇게 비겁해졌는지도 모르고. 나는 솔직히 그녀와 운명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녀가 정말로 내게 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려하고 있소. 나는 점차로 바보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오. 황진이는 묵묵히 오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작 그녀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소. 다만 나는 한 가지 일만은 후회하고 있소. 황진이는 말했다. 그녀에게 돈을 준 일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지.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날 밤에 어째서 그녀를 갖지 않고 그냥 보냈느냐 하는 것이오. 황진이는 시선을 백방생에게 보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녀에게 욕정 때문에 끌리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백방생은 안색이 벌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그렇소. 이건 여자인 당신에게 말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밤중뿐만 아니라 간혹 낮에도 그녀의 알몸을 보는 꿈을 꾼다오. 황진이는 다소 안색을 붉히며 공박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그날 그녀를 범하지 않았죠.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마도 그때는 어떤 귀신의 시였던 것 같소. 만일 그때 내가 그녀를 가졌더라면 아마도 그녀에 대해 이렇게 미련을 두지도 않게 되어뒀을 것이오. 황진이는 잠시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나도 바보가 되는 것 같군요. 당신은 그날 절대로 귀신의 시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뭐라구요? 낭자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깊이 생각해 보다가 말했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왠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내가 그날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알고 보면 스스로를 멸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일종의 위안을 느꼈을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부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당신은 스스로에게는 함부로 하면서도 그녀는 잘 되기를 바랬던 거죠. 따라서 당신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사랑을 가장하여 그녀에게 잘해주려는 거죠. 당신이 그녀를 몰래 욕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자기보상 심리와 같은 거죠. 즉 당신은 자신마저도 초월하여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그건 아까와는 얘기가 다르지 않소. 황진희는 겸연적은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까는 내가 그저 겉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무릇 인간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은 오히려 스스로의 사랑에 감정마저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은 나중에 스스로 그녀를 뼈에 사무치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황진희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사실은 나도 말을 하고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그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는 것이 좋겠죠. 자 어서 저 술집으로 가도록 하죠. 어느새 두 사람은 피진주루의 앞에 이르러 있었다. 두 사람은 이윽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의 동시에 그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 술집은 이전에 특이한 기억이 있었던 곳으로 인상이 깊었다. 또한 백방생은 거기에서 남 궁검상 등 의절문이들과 만날 수가 있었다. 게다가 증평이 뒤따라온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문득 그 생각을 하자 백방생은 불현듯 증평이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만일 그녀의 뜻대로 되었다면 직원과 새살림을 차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추억이 깃든 주루의 2층으로 올라가자 과연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는 했다. 그들은 역시 백방생이 이전에 이곳에서 만났던 오대세가의 젊은 남녀들이었다. 옛 추억이 어린 곳에서 그 옛사람들을 만났으니 과거의 정취가 우러날 만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백방생은 오히려 그들을 대하자 배가 아프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다. 아 저기 백공자와 황소적께서 오시는군. 누군가가 좌중해서 그렇게 소리쳤다. 바로 섬정권 섬정권 황보헌 황보헌이었다. 다행히도 남궁검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두 개의 탁자를 하나로 합치고서 삼려사남 삼려사남 일곱 명이나 둥글게 앉아있었다. 그곳은 창가에 전망 좋은 자리였으나 그들은 이미 덜어 취기가 도도해져서 창밖에 풍경 정도는 상관하지 않고 있었다. 백방생은 급히 되돌아 나가고 싶었으나 그만 그들에게 들키게 되어 그럴 수도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걸음을 옮겨 그들의 앞에 다가갔다. 여러분이 즐겁게 식사를 하시는데 소생이 그만 방해가 되고 말았군요. 일순 옆에 앉아있던 팽영 합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팔을 잡아서 억지로 의자에 앉혔다. 백형! 그렇게 고지식하게 인사를 차릴 건 뭐가 있겠소. 그저 사내답게 같이 앉아서 한잔하면 되는 것이지. 팽영은 약간 취한 것 같았다. 그는 억지로 백방생을 자리에 앉혔는데 그만 그 자리가 황본흥파 황본흥파의 옆이었다. 팽영은 또한 말로 적당히 장난하듯 하여 황진희를 그 옆에 앉게 했다. 그리고는 좌중을 향해 소리쳤다. 자 우리 이렇게 다시 새로운 손님을 모셨으니 건배를 해야 하지 않겠소. 자 모두 한잔씩 따랐으면 술을 들도록 하십시오. 이 끝없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한잔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소. 팽영은 그렇게 말하고 나자 스스로 술잔을 들어 마시고 이어 두 잔을 더 따라 마셨다. 좌중에서는 그처럼 석잔의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한잔의 술만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백방생은 눈치껏 비어있는 술잔의 술을 따라서 한잔 들이켰다. 이 집의 술맛은 그야말로 일품일품이었다. 그야말로 세상을 핑계산더라도 한잔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풍취가 거기에 있었다. 백방생은 손수 따라서 황진의에게도 한잔을 권했다. 이미 술을 마시고 싶다고 했으므로 그녀 역시 미소를 지으며 한잔을 마셨다. 백방생은 그녀가 다시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역시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인사를 해야 하겠기에 옆에 황본흥파에게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저는 강남에 다녀왔는데 모두들 이곳에 계셨었군요. 황본흥파는 약간 상기된 듯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예 헌데 백공자께서는 아직도 호법을 구하신다면서요. 게다가 아주 거액을 걸고 말이에요. 백방생은 다소 고소하며 말했다. 예 그 얘기가 여기까지 알려졌군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거액인 것은 아닙니다. 황본흥파는 문득 전음으로 말했다. 듣자니 저기 황소저도 1년에 5만냥의 황금을 주고 산호이라고 하던데 제가 만약 호법이 된다면 얼마를 주실 거죠. 백방생은 그녀가 갑자기 전음으로 물어오자 다소 입장이 난처해졌다. 만일 함께 전음을 펼친다면 그것은 황진이를 은근히 놀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는 육성으로 대답했다. 낭자께서 만일 응하신다면 1년에 황금 만냥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이와 황본흥파와의 무공의 격차 등을 따져볼 때 그것은 사실 오히려 많이 생각해준 액수였다. 하지만 황본흥파는 왠지 다소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다. 겨우 그것밖에 안되나요. 백방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금액도 남자에게는 과분한 것이오. 행영이 다시 다가와서 백방생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백형 어째서 그동안 그리 격조하셨소. 우리들이야 이런 곳에서 술만 마시고 있지만 백형은 그동안 달리 세상을 구할 방법이라도 생각해냈다는 말이오. 백방생은 술잔을 받으며 말했다. 탱형께서는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때였다. 갑자기 당독당독 이 오른손으로 탁자를 쾅하고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당형 황고헌이 옆에서 손을 잡으며 말리자 당독은 그것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날 내버려 두시오. 황고형은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나더러 참으라는 말이오. 그것을 보고 갑자기 남궁지양 남궁지야 이 벌떡 일어서며 뾰족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못 참겠다면 어쩔테야. 나에게 덤비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당독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만 고개를 돌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좋아 내가 참지요. 백방생은 은근히 이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설마하니 갑자기 이런 변괴가 생겨날 줄은 몰랐다. 황진이는 여전히 태연자약한 모습이지만 그는 마치 바늘방석에라도 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남궁지압도 역시 횡안이 나가버렸고 실내에는 썰렁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황보헌이 황진이를 향해 폭권하며 말했다. 황소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은 예사가 아니겠소. 하지만 백방생은 문득 어째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빠지고 없는 남궁검상 때문이었다. 그가 진소유를 사귀고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자 이와 같은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리라. 비록 강호물임이라고 해도 여전히 정조는 중요시 되는 관념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만일 소서시 당리가 남궁검상과 사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면 또한 그것이 양가의 합의하의 혼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갑작스런 남궁검상의 변심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천당무는 역시 자존심이 높기로 소문난 명문의 무림세가가 아니던가. 사실 그와 같은 추측은 백방생의 자유이기는 해도 지금 그의 맛 은편에서 혼자서 무심 무심한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당리 당리의 얼굴만 봐도 능히 그 추측은 어느 정도 확신할 수가 있었다. 강호의 여인은 강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 앞에서도 강할지가 의문이었다. 황진희는 미소하며 황고헌에게 대꾸했다. 괜찮아요. 저도 늘 그런 것을 대하며 사는걸요. 여기에 계신 이 백방생 백공자도 실은 실현실련을 당하여 항상 마음의 병병을 앓고 있죠. 백방생은 문득 황진희가 공연히 자신의 일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그녀 자신도 한 사람을 날마다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일까. 황고능파가 다소 놀랍다는 표정으로 백방생에게 질문을 던져왔다. 어마 백공자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그런 갑부에게 실현의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나요? 백방생은 고소고소하며 말했다. 내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오. 본래 돈이라는 것은 그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의 댐댐이인데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어리숙하게 생겨먹었으니 실현실련을 당해도 마땅한 것이오. 황고능파가 말했다. 그럼 당신에게 실현의 아픔을 준 사람은 그 증평증랑자였나요?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비록 떠나기는 했지만 나 역시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소. 황진의가 말했다. 그에게 실현의 아픔을 선사한 사람은 바로 진소유 진소유 진낭자예요. 두 사람은 본래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백방생은 황진의가 그런 얘기까지 해버리자 그만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 이것은 백방생이 그녀를 들먹인 데 대한 일종의 보복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사식장신신과 가까운 사람들 이미 백의 관음 진소유에 대한 소문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특히 좌중의 사람들은 그 얘기에 더욱 놀라고 의아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백방생은 문득 맞은편에 그 당리가 자신을 한 차례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황고능파가 매우 놀랍고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진소저는 지금 천상회와 가까운 데 대체 언제 백공자와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황진의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그 진소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재산인 황금 10만냥도 본래는 이 백공자가 그냥 선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1년의 수고비로 황금 5만냥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황고능파는 그 말을 듣자 약간 넉락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꿈꾸는 듯 한 표정으로 백방생을 바라보았는데 그 표정은 마치 백방생을 재신 제 쯤으로 보는 것 같았다. 사실 10만냥의 황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한 번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백방생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만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기가 곤란해졌다. 그는 은근히 자신을 이러한 수단으로 질책하는 듯한 황진희의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황고능파가 문득 까르르 웃더니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혹시 나를 애인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늘씬한 키에 매우 지성적인 미모를 갖춘 이제 19배 소녀 약간의 취기에 밝아게 달아있는 홍조띵 그녀의 얼굴 가운데 흡사 타오르는 듯한 눈빛은 백방생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백방생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잠시 뒷간에 갔다 오겠소. 핑계삼아 일어섰지만 정말로 뒷간에 다녀온 다음 백방생은 바로 2층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1층의 한 탁자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로서는 지금 황진희가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불러낼 용기는 없었다. 그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내려오면 다른 행동을 개시할 생각이었다. 다가온 정원에게 간단한 술과 음식들을 주문한 백방생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골몰했다. 이 주로의 1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거나 장사꾼들이 많았다. 백방생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장원을 구입하고 일할 사람들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다. 그로서는 사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펭시 형제나 황보안 등이 은근히 욕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라면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그가 이곳으로 온 목적도 바로 그러한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다시 한 번 가서 그들에게 나중에 한 번 만나자고 말을 건네볼까. 백방생이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쪽으로 시선을 던지는데 문득 그쪽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다. 백방생은 그 사람이 황고헌이나 펭시 형제 혹은 황진이일 것을 말했으나 뜻밖에도 그 사람은 당리었다. 백방생은 솔직히 그녀에게 어딘가 미안하기도 하고 어색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진소유와 남궁검상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었다. 백방생은 진소유가 남궁검 상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가 당리를 벌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방생이 무슨 그녀에게 어떤 죄의식이라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그 모든 추측들이 사실이 아닌 그야말로 백방생만의 일방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당리는 키가 황진의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말은 최고이기 때문에 매우 길쭉하고 건강한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 같다고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눈빛이 강렬하여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용모는 대단한 미인형이었다. 만일 그녀에게서 지나칠 정도의 강인함이 표출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그녀에게 접근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백방생은 이전에는 별로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지금에야 다시 한번 살펴보고는 생각했다. 과연 그 기생오라비 같은 남궁검상이 좋아했을 만한 얼굴이로군. 헌데 그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갔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당리는 백방생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지 곧장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혼자였고 무슨 다른 볼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단지 약간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것 같았고 입가에는 가벼운 조소 같은 것을 흘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녀가 자신을 향해 내려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윽고 그녀가 자신의 맞은편에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서야 약간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나에게 술 한 잔 주시지 않겠어요. 그녀에게서는 언뜻 말리향의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래 매우 냉혹한 편이어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공연이 백방생의 마음도 울적했기 때문일까. 왠지 시련을 당한 듯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았다. 백방생은 즉시 술잔을 비워서 술을 따라주고는 말했다. 무슨 상심되는 일이라도 있으시오. 당리는 곧장 술잔을 비우더니 그를 향해 비웃듯이 말했다. 내가 그렇게 보이나요? 백방생은 그녀가 겉으로는 취한 듯이 보이나 기실 그녀의 눈빛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니 그것도 착각의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백방생은 그런 강인한 매력을 풍기는 여자를 대하게 되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나는 낭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소. 나는 낭자가 설령 남궁소협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소. 당리는 눈빛을 기이하게 빛냈다. 당신도 그 일을 알고 있나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애정관계를 말한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진낭자가 남궁소협과 한 번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소.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당리는 말했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낭자가 실은 아주 강하다는 것이오. 그런 사람은 원래 그런 시시한 문제로 상심하지는 않는 법이오. 그래서 나는 내 추측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소. 당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당신의 생각은 비록 옳았지만 그러나 사실과는 달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단순하지가 않죠. 그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 골머리가 아파와요. 하지만 늘상 그런 모든 일들도 한 가지의 단순한 일에 의해 구멍이 뚫리고 마는 경우도 있죠. 당리의 말은 언뜻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대강의 사항을 그저 뭉뚱그려서 말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나름대로 그 말을 이해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낭자는 다른 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말씀이오. 당리는 가볍게 웃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당리는 이어 빈 술잔을 건네주고 그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아직 2층에서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 술을 비우며 당리에게 말했다. 낭자께서 만일 소생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다면 서슴치 말고 하십시오. 소생은 그리 쬐쬐한 사람은 아닙니다. 백방생은 필시 이 여자가 자신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미녀가 자신에게 자청해서 다가올 리가 없는 것이다. 당리는 빈 술잔을 받아서 스스로 술을 따르며 말했다. 쬐쬐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백방생은 왠지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은 증평마저 자기 자신을 떠나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허전함이 어딘가 메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대충 머리를 굴려보며 말했다. 만일 소생이 크게 곤란해지지 않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요. 사실 소생도 몹시 외로운 처지이기 때문에 당랑자와 같은 분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면 다소 손해를 봐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리는 말했다. 그럼 저에게도 황금 10만냥을 주실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당연히 그녀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녀가 그에게 요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짜고짜 10만냥이라니. 이건 액수가 다소 많은 것 같았다. 게다가 그냥 달라는 눈치가 아닌가. 그러나 백방생은 당리가 결코 이런 부탁을 쉽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저 미소하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야 가능하죠. 헌데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당리는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리고는 미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거져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낭자도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낭자가 마땅한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는 말했다. 좋아요. 제 몸을 들이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요? 백방생은 난색이 붉어졌다. 흔히 여자들이 수줍음을 잘 탄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여자는 필요에 따라 그런 말을 쉽게 해버릴 수가 있고 남자는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 특히 순진한 사람일 경우 더욱 붉어지는 농도가 짙을 것이다. 백방생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정말로 순진한가? 백방생은 말했다. 농담을 하시는군요. 만일 남궁소협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가는 저는 앞으로 강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리는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당신은 대체 어떤 대가를 원한다는 거죠? 백방생은 문득 당리가 결코 장난삼아 자신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다소 긴장이 되어 정색하고 말했다. 그럼 그냥 드리기로 하죠. 당리는 가볍게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럴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다. 그가 만일 거저 누구에게 십만 냥의 황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의 집에는 늘상 많은 거짓대들로 들끓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확실히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백방생은 약간 고심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만일 다른 문제가 없다면 낭자께서 나의 호법 노릇을 잠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한 1년 정도로 당리는 말했다. 그럼 황금 1만 냥을 주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실 무슨 십만 냥이 아무렇게나 불리워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녀가 한 번 불러보기에 백방생도 그저 대꾸해준 것일 뿐이지 백방생은 확실히 이 현실적이고 냉정한 여자에게 공연이 손해를 보고 망신을 당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었다. 당리는 가볍게 조소하듯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다른 문제라는 것은 또 뭐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야 물론 남궁소협도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오. 나는 사실 강호해서 살아가려면 누구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소. 당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부터 그는 그이고 나는 나예요. 나의 일을 그와 결부시키지 말아요. 대체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이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가 됐다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물론이에요. 그가 진 낭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도 모르나요? 나는 그렇게 천박한 여자가 아니에요. 백방생은 이 당리라는 여자가 보기보다는 상당한 시련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감히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러시다면 됐습니다. 만일 낭자가 저의 호의가 되어 주시기로 한다면 지금 즉시 금액을 선불로 드리기로 하죠. 당리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긍정적인 대답으로 보였다.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하나의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천량짜리 금표가 열아홉 장이 들어 있었다. 백방생은 그 가운데에서 열 장을 세워서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들은 천하의 유명한 신용 있는 금포의 금표들인데 만일 의심스럽다면 즉시 확인해보셔도 무방합니다. 황금 만냥은 백은으로 무려 이십여만 양이나 된다. 그런 금액을 증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건네줄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간단하지가 않다. 당리는 다소 흔들리는 듯한 눈빛으로 그 금표들을 받아들었다. 이어 몇 번 살펴보고 품속에 갈무리 하더니 말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백방생은 말했다. 시간은 편리한 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시려면 제가 묵고 있는 영춘빈관의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낭자께서 특이한 호신병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에게 달립하셔도 되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2층에서 내려왔으므로 백방생과 당리는 신형을 일으켰다. 바로 황진의와 황보원 등의 모든 일행이었다. 황본은 파가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어마 알고보니 여기서 두 분이 사귀고 계셨었군요. 실현당한 두 분이 라면 마음이 잘 맞겠는데요. 당리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며 그녀의 팔을 꼬집었다. 황보동생 그런 말 하지도 마. 백방생은 황진이를 향해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당랑자와 사업상의 일을 논의하고 있었죠. 헌데 황랑자께서는 얘기가 다 끝나셨습니까.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사실은 2층에서 사업상의 일을 논의하고 있어더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계속 놀고만 있었던 줄로 아나요. 다시 보니 사람들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리 맑게 빛나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황진이는 말했다. 당신은 이제까지 그저 입버릇처럼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잠시 얘기를 나누었죠.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저분들이 묻고 계신 객점에라도 가서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일행은 이윽고 태평객잔으로 가서 일행이 머물고 있는 방들 중에서 가 장 커다란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차와 찻잔들이 있었는데 황분흥파가 찻잔들을 돌렸고 모두가 차를 마시며 한숨을 돌렸다. 백방생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저의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황보헌이 말했다. 사실 우리는 이번에 이곳으로 오기는 했지만 정작 윗분들의 뜻에 의해 단지 여기에서 머물며 대기할 뿐 조금도 활약은 못하고 있소. 사실 우리로 선은 답답하며 매일 무의도식을 하는 꼴이라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옆이나 걸어보려는 것이오.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여비를 벌어보 겠다구요. 황보헌이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백형을 도와드리지 못하오. 그래서 단지 한 달 정도만 도와드리기로 한 것이오. 백방생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황진이를 돌아보았다. 황진애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당신은 계속 1년 이상의 기간을 바라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 법이죠. 당신은 우선 장원을 구입하는 등에 자리 잡는 것이 급하니 이들과 한 달 정도만 일을 한다면 자리도 잡힐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욱 사람을 구하기도 쉬워질 거예요. 백방생은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군요. 황진이는 이어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한 달의 수고비로 황금 일천량을 줄 것이라고 해더요. 그건 괜찮겠지요. 백방생은 그녀가 이미 그들에게 수고비까지 정해놓은 것을 보고 다 소 어이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괜찮지만 나는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구려. 그 말에 좌중의 사람들은 한 번 왁자하게 웃었다. 백방생은 이윽고 그들 이 다 웃고나자 말했다. 그럼 정리하기로 하지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저의 수신호의 수신호의 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가끔 제가 부탁하는 일도 해주셔야 합니다. 탱영이 소리치며 말했다. 백형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한 번 백형을 위해 일을 해주기로 해두면 그만이지 무슨 일일이 따질 것이 있겠소. 이 동생은 지금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신이 다 나는 기분이오. 백방생이 둘러보니 모두의 뜻이 이미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각기 천량짜리 금표를 하나씩 건네준 다음에 말했다. 그럼 제가 수고비를 미리 드린 것이니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당 면헌 문제는 제가 거처할 장원을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 문제는 사람들 물 좀 더 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천량짜리 금표는 백은으로 수만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보는 거액이었다. 비록 말로는 들었지만 백방생이 그토록 간단하게 그런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면서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득 팽홍 합구 이 웃으며 말했다. 이거 혹시 가짜가 아니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만일 그것이 가짜라면 저의 일을 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황고헌이 말했다. 백형께서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니 매우 마음에 드오. 우리는 별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는 없으니 우선 나와 팽씨 형제가 함께 나가서 장원을 알아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소.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제가 머무는 영춘빈관의 3층의 방을 예약해 놓을 테니 일을 마치면 그곳으로 짐을 정리해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고헌과 팽씨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이내 밖으로 나갔다. 황고는 파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죠. 백공자의 호의를 맡아주면 되나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도 일단 여기에서 짐을 정리하신 다음에 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일은 함께 논의하며 해나가기로 하지요. 백방생은 다시 황진이와 함께 영춘빈관으로 돌아왔다. 1층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다가 문득 황진이가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강남에 한 번 더 다녀와야 하겠어요. 백방생은 확실히 그녀가 먼저 서두는 감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던 참이었다. 백방생은 다소 안색이 변해서 말했다. 그 용사형이라는 분을 찾아보려는 것이요. 황진이는 말했다. 목적은 그것이지만 아마 그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호의는 그들이 맡을 것이니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잠시 다녀오는 것은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니 상관이 없겠죠.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어쩐지 당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일하게 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이번에 가면 언제 돌아올 예정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오래 머물지는 않겠어요. 설령용사형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가 있는 곳이나 그 내부 사정을 알게 된다면 이내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황진이는 비록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오랫동안 용천기를 연모하여 마음속에 그 우울함이 쌓여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제 더 참지 못하고 그를 찾아 나서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좋소. 하지만 나로서는 한 가지 그 편에 부탁드릴 일이 있소. 황진이는 말했다. 그게 뭐죠. 백방생은 말했다. 강남으로 가려면 아마도 정의맹의 총단을 거치게 될 것이 아니오. 그곳에 가서 이 금액을 군자금으로 써달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오. 백방생은 말과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바로 오늘 아침에 찾은 황금 10만 양의 금표뭉치가 들어있었다. 황진이는 그것을 받아서 내용물을 살펴보고는 이내 안색이 가볍게 변하며 말했다. 당신은 보기보다는 현명하군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을 받았다. 나도 이제는 그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터득한 셈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려고 그러죠. 백방생은 말했다. 아마 당신에게는 그 10배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황진이는 가볍게 미소했다. 고맙군요. 나를 그렇게 믿어주니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게더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너무 믿는 것은 곤란해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백방생은 말을 자르며 말했다. 낭자가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맡기는 것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견 물생심이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소. 식사 후에 황진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한 다음에 바로 떠나갔다. 백방생은 황보헌 등이 머물뚝에 의객실을 더해악한 다음에 곧장 다시 시간이 늦기 전에 근처의 금포를 찾았다. 늘상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금포에는 흔히 남의 물건들을 보관시켜주는 금고 금고 라는 것이 있는데 백방생은 자신의 예금장부 가운데 8개를 각기 분산해서 금고 안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사고가 난다고 해도 한 두 개일 것이고 또한 그 예금장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 거의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백방생은 가벼운 기분으로 10만냥의 금표를 더 찾은 다음에 숙소로 돌아갔다. 헌데 백방생이 막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일이었다. 느닷없는 강한 기운이 그를 엄습했다. 그것은 노란 빛깔을 띠는 기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빗줄기였는데 백방생이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그의 몸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듯 뜨거워지고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잊었다.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 어떤 암습보다도 무섭고 가공스러운 손속이었다. 혼절했군요. 흡사 허공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방문이 닫히고 어느새 백방생의 주위에는 두 명의 사람이 서있었다. 그들은 얼핏 보기에 약초를 캐며 먹고 사는 늙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소 이상하고 어딘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게 했다. 하기는 조금 전과 같은 수법을 펼쳐낸 사람들이 어찌 평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백방생에게 다행스런 일은 그 수법이 심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아직 그의 몸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누런색의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은 피부도 누랬고 눈이나 모발까지도 한결같이 누런 색깔이었다. 그리고 백색의 옷을 입고 있는 노파는 피부도 눈부시게 하얗고 눈이나 머리카락도 역시 하얀 색깔이었다. 백방생이 만일 지금 의식을 차렸다면 그들의 모습이 언젠가 보았던 사람들과 어 딘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었다. 킬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신 쪽에 더욱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을 공격한 사람은 황인호인 이었는데 이윽고 그는 가볍게 손을 떨쳐서 백방생을 침상위에 눕게 했다. 백방생은 마치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날아가 침상위에 누웠다. 문득 그 옆에서 잠시 백방생의 몸을 살피다가 백의노파 백의 노파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몸은 어떻죠? 황인호인이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반문했다. 그대가 보기에는 어떻소? 백의노파는 잠시 숙고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의 몸과 마음은 재개하기가 어려울 만큼 둔하게 되어버린 것 같군요. 황인호인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선사선과 마선마선의 이수법은 확실히 고명한 것 같소. 백의노파는 그 투명한 얼굴에 우려의 빛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들이 천선천선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인가요? 황인호인은 가볍게 침음성을 바랬다. 과거에 무명노인 무명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야망을 제지할 수가 있었소. 하지만 그는 이미 백년 전에 죽었소. 아니 열반에 들었지. 어디로 가서 그를 제지할 사람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소. 백의노파는 약간 환한 기색이었다. 당신은 그래도 이제까지는 그 당신의 잘난 후손인 계집아이를 통해서 그의 몸을 치료해 오지 않았나요? 사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녀석은 이 정도의 회복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자는 말인가요? 황인호인은 말했다. 사실 천선 하나만 해도 우리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소. 게다가 나머지 다섯도 그를 추종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이오. 사실 그동안 내가 그를 돌봐왔던 것도 다소 위험스런 일이었소. 아마 앞으로는 천선이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오. 백의노파는 가볍게 한숨을 불어 쉬었다. 정말로 천안은 그의 것이 되어 가겠군요. 애초에 무명노인이 사라진 이상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백의노파는 이어 마악 창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황인호인 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잠깐 한가지 이 녀석에게 기이한 일이 있소. 백의노파는 신형을 멈추며 말했다. 그게 뭐죠? 황인호인은 백방생의 불룩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녀석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갑자기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소. 혹시 그것이 황금충의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백의노파는 의아해했다. 황금충의 보물을 찾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황인호인은 말했다. 물론 많은 돈은 언제라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황금충이 무명노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오. 그 둘이 존재했던 시기는 거의 비슷했고 또한 그 말년도 둘 다 신비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오. 백의노파는 매우 놀란 표정을 했다. 아 그렇다면 혹시 그 무명노인의 진전이 이 아이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인가요? 황인호인은 말했다. 그건 오직 나의 추측일 뿐이오. 나로서는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럴 희망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소. 황인호인은 제차 백방생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며 눈빛이 무거워져갔다. 백의노파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아요.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되어 가겠죠. 그가 대업대업을 성취하는 것이 운명이라면 우리도 그만 그 운명에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오래 이곳에 머물다 간 천선이 눈치를 채고 화를 내겠어요. 그도 사실은 이 아이에게 조금은 신경을 쓰는 눈치이더군요. 황인호인은 가볍게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이어 그는 무술을 가볍게 쳐들었다. 그러자 그의 손끝에서 황금빛의 기운이 뻗어나와 백방생의 몸을 휘감는 것이었다. 백방생의 몸은 마치 그 서광 속에 휘감긴 것 같이 허공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몸이 다시 침상위에 내려졌을 때 어느새 그 황금빛의 서광도 사라지고 그 두명의 기이한 노부부도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마치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백방생은 마치 오랜 단잠을 자고 난 사람과도 같았다. 그가 눈을 뜨자 느닷없이 눈앞에 낯익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당리와 황고헌 등의 다섯 사람이었다. 백방생은 얼른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니 그대들은 언제 여기에 와 있었소. 그러고 보니 밖은 어느새어 두고둑해져 있었다. 황고는 파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저녁 무렵에 이곳에 왔죠. 헌데 당신이 너무나도 곤하게 자고 있길래 깨우지 않은 거예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문득 자신이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신이 아득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왠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째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급히 품속을 만져보았으나 그의 물건들은 모두 다 안전했다. 게다가 뜻밖에도 그의 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한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가 오래도록 자고 있었던 것은 그 기운 때문인 것 같았다. 백방생은 무심코 온기를 해보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다. 아니 새맥 새맥틀이 모두 복구되었잖아. 이제까지 있었던 진기가 새는 듯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전신의 활력이 넘치면서 운기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아직 새맥틀을 타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복구된 이상은 앞으로 무학이 정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백방생은 이 기적과도 같고 꿈같은 현실을 일시 믿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다. 혹시 황랑자가 몰래 돌아와서 나를 치료해주고 떠난 것이 아닐까. 백방생은 일단 자신의 무공을 시험을 보고 싶었지만 눈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41 영웅 영웅이라 불리우다 백방생은 먼저 5명 가운데 황보헌에게 말했다. 그래 갔던 일은 소득이 있었소. 황보헌은 미소하며 말했다. 사실 그런 일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도록 많은 곳을 보아두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새로 지은 집이었는데 대지는 백묘 무남짓이고 큰 집들이 세 채가 있었는데 모두 25만 양을 달라고 하더군요. 중원에는 백은 백은 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황금으로 환산하면 대량 만 양 정도가 된다. 대지가 백묘 정도라면 그다지 커다란 장원인 것은 아니다. 백방생은 말했다. 금방 지은 것이라고. 어째서 그런 집이 아직 임자가 없다는 말이오. 황보헌은 말했다. 본래 한 부자가 그곳에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산을 하는 바람에 입주도 못하고 도로 내놓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가 본바에 의하면 건물들도 모두 훌륭하고 정원의 조성 등이 완벽하여 입주 후에도 별로 일이 없게 되어 있었소이다. 덜어 값이 많은 건물일 경우 그렇게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혹시 그 가운데 하자가 있을지도 모르오. 황보헌께서는 내일 그곳을 로 가서 흥정을 하되 가격을 15만냥 정도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곳도 함께 알아보도록 해주시오. 황보헌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모두 가서 쉬시도록 하고 식사는 1층의 반점에서 하도록 하시오. 그런 모든 계산은 내가 모두 할 테니 수시로 청구하도록 하시오. 이어 각자 쉬어야 할 객실들을 정해주자 다섯 사람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백방생은 혼자 남게 되자 다시 자신의 물건들을 확실히 조사한 뒤에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지 못했군. 만일 그랬으면 커다란 행운을 잡게 될 뻔하지 않았는가. 백방생은 방문을 잠근 다음에 욕실에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데 그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당리가 정원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이었다. 점원들은 거실의 탁자에 술과 음식들을 늘어놓고 돌아갔고 당리는 방문을 다시 안에서 잠그었다.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나는 음식을 청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오. 사실 백방생은 점심 식사를 너무 늦게 해서 식욕이 별로 없었다. 스스로 몸이 이상하기도 하여 그는 일찌감치 침상위에 올라 운기행공을 해보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당리는 약간 싸늘한 표정이 되어서 말했다. 나 역시 음식을 먹을 기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대화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 그렇다면 좋지요. 사실 그대들은 거의 내 부근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니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거기 앉으시오. 당리는 이미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또한 낮에 술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왠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했다. 황소전은 어디 갔나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사했던 이유를 다소 알 것 같았다. 황보원 등은 황진의가 무서워서라도 감히 일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녀는 일이 있어서 잠시 어디로 갔소. 헌데 무슨 일이오. 당리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낭자는 물론 아름답고 능력 있으며 훌륭한 여자이오. 내가 혹시 낭자에게 잘못한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나의 부탁 한 가지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요. 백방생은 사실 그녀가 이렇게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 데에는 필시 무슨 부탁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백방생은 차갑게 눈빛을 빛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부탁이오. 당리는 간단하게 말했다. 나에게 백만냥을 빌려주세요. 그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될 거예요. 백만냥이라면 바로 은자를 말하는 것이고 황금으로는 사만냥이다. 백방생은 이미 그녀에게 황금 1만냥을 주었었기 때문에 다소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혹시 자존심이 높아서 황진이와 같은 액수로 개 약하고 싶어진 것일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리는 표정은 싸늘했지만 눈빛은 정색정색을 하고 있었다. 비록 간단하게 말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방생은 필시지금에 그 말이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느껴져서 신중하게 말을 받았다. 만일 내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낭자는 더 이상 나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구려. 아까 당리는 대번에 10만냥의 황금을 말했었다. 헌데 다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일은 결코 농담이 아닌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당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그래요. 백방생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품속에서 금표의 뭉치를 꺼냈다. 그는 비록 지금 그녀의 사연을 알 수는 없었으나 이런 순간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그녀를 신뢰하려는 것이라면 이럴 때에는 두말 없이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두 가지의 경우로 좋다면 좋은 것이고 싫다면 싫은 것이다. 백방생이 금표의 다발에서 40개의 천냥짜리 금표를 세워서 건네주자 일순당리는 눈빛이 기이하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금표 다발을 받았다. 그리고 품속에 잘 갈무리한 뒤에 말했다. 당신은 이제까지 제가 잘못 평가한 것 같군요. 백방생은 일단 일이 해결되자 마음이 편해져서 금표 다발을 간수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왜 내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최소한 이렇게 쉽게 줄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백방생은 갑자기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식욕이 생기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떠먹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말이오. 당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돈은 흔히들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들 하죠. 특히 이런 거액의 돈은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도 살 수가 있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럽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심지어 사탕을 사먹는 삼척동자라도 그런 돈의 가치를 모르지는 않아요. 백방생은 고개를 쳐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만 했다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여자에게는 흔히 순결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덜어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생길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것은 이를테면 최후의 자존심이고 현실이죠. 여자는 그런 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잘했다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나는 이제까지 당신을 그저 어수룩하게만 보아왔죠. 그러나 이런 미묘한 일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당신은 알고 보니 숨은 영웅 영웅이었군요. 영웅이라고 내가 확실히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다. 게다가 황금을 4만 양이나 썼는데 그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억울한 마 의미들지도 모른다. 백방생은 웃으며 그녀를 향해 말했다. 고맙소. 그렇게 나를 잘 봐주니 앞으로 나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소. 당리는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 이 많은 액수를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가난한 편일 테니 그게 쉽지 않을 것이오. 아 이러면 어떻겠소? 한 4년 정도 더 나를 위해 일해주는 것이 거기에서 1년 정도는 감해줄 수도 있소만. 당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찼으니 그렇게 오랫동안 시집을 가지 않고 당신의 호의를 맡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건 당신이 그 돈으로 저를 사는 거예요.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럼 당신이 기꺼이 나의 부인이 되겠다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그저 저를 정실정실이 아닌 첩으로만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당신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려고 할 경우 그것을 질투하지는 않겠어요. 백방생은 그만 놀라서 입이 다 벌어졌다. 갑자기 눈앞에 당리의 모습이 지극히 요염한 꽃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실 여자들은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당리는 비록 강호의 여인이기는 해도 여자다. 그녀는 지금 할 수 없는 말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아주 민감한 사항을 백방생은 결코 장난삼아 대할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 손해보는 일이 아니오. 당리는 가볍게 자조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것이 저의 정해진 운명 운명이라면 결코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없죠.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나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서로 좋아지게 되면 혼인을 할 것이고 나의 재산도 그 대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부채가 남아 있겠소. 그리고 만일 당신이 나중에 다른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또한 능히 그 돈은 갚아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오. 당리는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선택을 뒤로 미루자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런 셈이오. 사실 나는 기왕에 준 것이니 그 돈은 앞으로 받지 않아도 무방하오. 그러니 공연이 서둘러서 스스로의 모든 꿈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이오. 당리는 말했다. 당신은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일전에 사실 가능하면 증랑자와 살림을 차리려고 했었소. 그녀의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오. 헌데 그녀도 나를 버리고 떠났고 이제 나는 외톨이인데 없지. 감히 낭자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소. 사실 낭자는 세상에서 내가 본 세 명의 아름다운 낭자들 가운데에 하나요. 당리는 말했다. 혹시 그 두 명은 황소저와 진소저가 아닌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실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낭자인데 그녀는 나를 멀리하고 있고 또한 황낭자는 다른 사랑하는 연인이 있소. 내가 만일 낭자와 인연이 맺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커다란 행운일 것이오. 당리는 그 말을 듣자 일순 몸을 일으켜서 그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한쪽 뺨에 깊게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워요. 백방생은 일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여자에게 입맞춤을 당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문득 진한 말리향 말리향의 향기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당리는 이어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몸을 돌려나가 버렸다. 백방생은 갑자기 입맞춤을 당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한참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그는 마치 허기진 배를 채우기라도 하듯이 부지런히 먹기 시작했다. 먹으면서 그는 열심히 중얼거렸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에 백방생은 너무나도 과식을 한 데다 정신이 혼란스럽고 몸이 달아올라서 도저히 운기행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간신히 새벽력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백방생이 뒤늦게야 잠이 들어 거의 점심때까지 골아 떨어졌을 때 이윽고 그를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리와 황고는 파였다. 당리는 특히 어어 쟤보다도 산뜻한 밤황색의 의삼을 걸치고 있었는데 표정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았다. 대체로 말이 없는 편이었고 오히려 말이 많은 쪽은 황고는 파였다. 백방생은 그녀의 표정이 지나치게 냉정해 보여서 혹시 간밤에는 혼자서 꿈을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황고는 파는 겨우 게으름을 피우며 일어난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저의 오라버니와 펭씨 형제는 다시 그 장원으로 가서 거래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흥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황고는 파는 말했다. 지금 1층의 반점에서 식사를 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옷을 갈아입고 내려갈 테니 거기에 내 아침 식사도 주문해 놓으라고 하시오. 당리와 황고는 파는 이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내 당리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말했다. 당신은 모든 일을 까다롭게 할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세수를 마치고 나서 새 옷으로 갈아입다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나는 돈 보다는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 상태여. 당리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어요. 백방생은 이내 그녀의 말뜻을 헤아렸다. 사실 황보원 등은 지모도 출중하고 보통의 젊은이들이 아니다. 당리의 말은 그들이 이미 적당한 선에서 흥정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실 그들은 명문의 자제들로서 그런 일을 맡아할 위인들이 아니었다. 이번에 보다 많은 국물을 먹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결코 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백방생은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를 몰래 와서 해주는 당리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게 여겨졌다. 알겠어. 백방생이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자 당리는 문득 가볍게 웃더니 스스로 손을 풀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자연 그 뒷모습을 보며 간장을 태웠다. 말 사람의 애를 녹이는군. 이윽고 백방생이 장검을 허리에 차고 옷과 귀중품 보따리까지 들고 아래로 내려가자 과연 다섯 명의 사람들은 음식을 시켜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잘 주무셨소. 백방생이 인사를 하며 자리하자 황보원이 곧장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 장원의 메인 문제는 오늘 아침에 가서 마지막 흥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24만 양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다 는 곳을 새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24만 양이라면 원래의 25만 양에서 겨우 은자 만 양을 깎은 것이 된다. 그것은 백방생이 10만 양을 깎으라고 한 말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액수인 것이다. 백방생은 속으로 약간 화가 나서 생각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만약 10만 양을 깎은 것이라면 나머지 9만 양은 거져먹으려는 속셈이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그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당리의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상공 백방생은 당리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당리는 약간 초조한 듯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방생은 기실 그녀가 상공이라고 부르는 말에 매우 기분이 좋아져서 그녀를 본 것이었다. 그는 즉시 전음으로 말했다. 걱정 마시오. 이 난구는 바보가 아니오. 당리는 그 말에 다소 안색이 붉어졌다. 백방생은 이어 황보함과 팽시 형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대략 15만 양이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 저택의 주인은 흥정에 있어서 분수를 모르는군. 하지만 사실 급한 것은 우리 쪽이니 할 수 없는 일이오. 내가 그까짓 돈 몇 푼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오. 다른 곳을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 장원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에에. 은 만 양으로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곳에 입주해서 치르는 입주식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소. 황보함 등은 내심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와 같은 화통한 소리를 듣고 저마다 무심결의 깊은 기색들을 드러냈다. 황보함은 다소 생각하다가 말했다. 백형 그렇게는 안되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입주할 수 없다는 말이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소. 황보함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오. 분명히 오늘 입주할 수가 있고 이미 말한 그대로이오. 하지만 그 남은 1만 양의 은자를 그토록 헛되이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되겠소이다. 만일 그렇게 낭비한다면 남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소. 입주식의 비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오. 내 기필코 그 주인에게 몇 천냥의 은자를 더 감하게 하여 그것으로 비용을 쓰도록 하겠소. 백방생은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게 해주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로서는 대환영이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밤부터는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합시다. 일할 사람들을 빨리 구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셨으면 하오. 황보함은 그제서야 다소 예의를 갖추며 폭건하며 말했다. 알겠소. 우리는 이미 수고비를 받았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오.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1만냥에 해당되는 금표를 세워주었다. 그 가운데 나머지 은자 만냥은 기타 입주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주는 것이었다. 저녁때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불초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소. 황보함 등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 세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가자 백방생은 이윽고 두 명의 미소녀와 식사를 했다. 황보는 파는 문득 식사를 하다가 궁금한 듯이 말했다. 백공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1만냥의 은자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사실 그럴만하니까 그러는 것이오. 여러분은 장차 무림을 짊어지고 나갈 기둥이 되실 분들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니 어찌 감히 푼돈을 아낄 수가 있겠소. 황보는 파는 다시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백공자의 재산은 대략 얼마나 되죠? 한 황금 백만냥 정도 되나요? 백방생은 미소했다. 그것은 황보는 파가 스스로 한껏 생각한 금액일 것이다. 백방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장부들의 금액도 그와 비슷함으로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가 보호. 황보는 파는 일순 크게 놀란 빛을 보이며 짐지 큰절을 하는 신용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더욱 잘 보여야 하겠군요. 그래야만 갓 부이신 백공자께서도 저희들에게 잘 대해주실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도 여러분은 저에게 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오. 그보다 오후에는 두 분이 휴식을 취할 겸 시장에나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소? 백방생은 역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 그는 당리와 황보는 팔을 번화가의 시장으로 보내놓고 다시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바로 간밤에 못다한 일들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장원이 비록 그의 것이기는 하겠지만 황보원 등과 함께 있게 되면 자칫 무공을 연마할 시간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일단 객실의 침실에 들어선 다음에 안팎의 모든 문들을 닫고 바닥에 정좌하고서 운기행공 운기항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공력이 상승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맥들이 복구되기 전에 일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세맥들의 작용으로 그 흐름이 순탄하지가 않았다. 만일 그것을 내버려두면 점점 더 운기의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심마심마와도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없었을 때는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생겨남으로써 작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백방생은 피리 상승의 공력을 오래도록 단련시켜서 그 새로 생겨난 세맥들의 작용을 순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개의리하게 되면 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결국에는 진기가 서로 부딪히고 사방으로 흘러가서 반신불수나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련시키는 것이므로 다소 어렵고도 지루한 감이 있었다. 하지만 백방생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백방생은 끈기 있는 마음으로 진기를 움직이고 이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무겁게 혹은 가볍게 그가 알고 있는 내공심법 내공심법에 의해 12주천 12주천을 했다. 진기의 흐름은 처음에는 과연 순탄하지 못했다. 그의 공력은 황화의 경지에 올라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공도 인류 경지였다. 그것은 세맥들이 회복된 지금의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대주천 반운 대주천 반운에 완전히 장애가 없어져야 비로소 그 무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 백방생은 서서히 운기되도록 했으므로 전신에서 스며나오는 안개와 같은 기운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주천이 거듭될수록 그 기운의 양은 많아져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맥들이 안정되고 탁한 기운이 사라지며 백맥 백맥들이 서로 호응하게 되자 비로소 그의 체내에 머물고 있던 사갑자 사갑자의 공력이 모두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이미 구주천 구주천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므로 막대한 진기가 일어나도 그다지 위험성은 없었다. 비로소 보통 사람들처럼 체내의 공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약간의 탁기가 남아 있기는 해도 그것은 심한 장애가 되지 못했다. 이윽고 그의 전신이 하나의 둥근 공과 같은 막막에 휩싸여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운기행공도 서서히 정점정점에 오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십이주천에 이르러서는 문득 그의 머리 위 세치 정도에다 석빛깔의 오장오장의 기기가 모이고 이어 그 속의 정정으로부터 홍화홍화가 나타나고 기기에서 은화 은화가 나타나고 신신에서 금화 금화가 나타났다. 바로 오기조원 사마취정의 제안인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의 공력이 순후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로써 그의 운공은 일단 성공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운공을 끝내고 나자 갑자기 전신을 감싸던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물론 사마취정 오기조원의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의 두 눈에서는 아주 맑고 부드러운 기운이 흐르는데 안색은 혈색이 좋았고 뚱뚱했던 허리의 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았다. 백방생은 이제 자신의 무공이 명실공이 절전 경지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사갑자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고 기뻐하며 내심 생각했다. 누군가 나의 세맥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경지에도 오르기 어려웠으리라. 황랑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소행이 아닐까. 그날 나를 습격했던 어쨌든 일단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좀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아갈 수가 있겠군. 백방생은 문득 자신이 이러한 경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공수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소린본사의 무공을 써야 할까 아니면 달마하원의 무공을 써야 할까. 아무래도 달마하원의 무공과 그 자부문의 무공을 가끔씩 섞어서 그때 문득 그의 귀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매우 귀익은 음성이었는데 바로 시장을 나갔던 당리와 황본흥파의 음성이었다. 아마도 그녀들은 이제 막 돌아와서 방문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의 무공이 크게 진전되어 그런 일종의 천청대법 천청대법의 기초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언니는 어째서 그렇게 갈수록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째서 남궁언니를 보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나요. 남궁 둘째 오라버니가 정말로 그 진소저와 혼이 날 것 같은가요. 황본흥파의 말에 당리는 다소 냉랭한 음성으로 대꾸했다. 아무런 말도 마. 나는 고작 그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냐. 나는 이미 참을 수 없는 굴욕을 경험했어. 다시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아. 황본흥파는 의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대체 앞으로 어쩌려는 거죠. 언니의 아버님께서 그 일을 가만히 두고 보실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역시 언니가 참는 게 좋겠어요. 남자들이란 의뢰 한 번씩은 다 그런다고 하지 않나요. 당리는 말했다. 그럼 나더러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오면 남편으로 맞아들이라고. 황본흥파는 말했다. 그럼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나요. 혹시 언니는 그 백공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리는 무겁게 말했다. 그 백공자는 좋은 사람이야. 이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당리가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한 입에 두말을 하는 여자는 아니로군.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몸을 일으켜서 나가 방문을 열었다. 밖에서와는 달리 황본흥파는 안으로 들어서자 다소 호들갑을 떨었다. 어마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방안은 이렇게 후덥지근하죠. 밖은 한겨울인데 이곳은 한여름이로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도 심심하고 해서 잠시 운동 좀 했소. 황본흥파는 대강 그의 안색을 살피다가 말했다. 백공자 우리가 이번에 밖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요. 백방생은 당리를 돌아보았다. 당리의 표정은 왠지 더욱 싸늘해져 있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혹시 친구분들을 만나고 온 것이 아니오. 황본흥파는 웃으며 손뼉을 쳤다. 어마 어떻게 그리 잘 알죠. 우리는 방금 전에 당언니의 남동생인 당독당독과 남궁지악 남궁지야 남궁언니를 만나고 왔죠. 그들은 지금 요 아래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문득 이전의 당독과 남궁지악이 서로 다투던 광경을 떠올렸다. 사실 그로서는 그들 가운데에 누구와도 반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침 이곳을 정리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소. 자 잠시만 기다렸다가 함께 나가기로 합시다. 중요한 물건들은 모두 품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정작 백방생이 손에 드는 물건은 별로 없었다. 그는 이곳을 떠날 작정으로 짐을 정리한다. 음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계산을 마쳤다. 빼는 이미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이었다. 당리 황고능파와 함께 반점으로 나가보니 과연 눈에 익은 두 사람이 탁자의 한쪽씩을 차지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그들은 이미 식사를 마쳤는지 지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다. 백방생이 다가갔으나 그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종 냉랭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백방생은 다소 무한한 기분이 들었으나 먼저 그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다시 만나는군요. 한 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다행입니다. 백방생이 말과 함께 자리하자 문득 남궁지역이 다소 퉁명스럽게 내소았다. 당신이 우리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그건 대체 무슨 이유에서이죠? 백방생은 두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을 보고 미소하며 말했다. 두 분은 강호의 기제기제요. 가인과 인들이십니다. 소생은 무능부덕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두 분을 흠모해온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리와 황본음판은 백방생의 좌우에 앉아서 초조한 기색을 하고 있었을 무로 좌중의 분위기는 흡사살월음판을 지나는 것 같았다. 남궁지역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정말 말로만 번드르르 하게 하는군요. 좋아 묻겠어요. 대체 당신은 어째서 우리 양 가문 가문의 일에 나서서 분란을 조성하는 거죠. 우리 두가 문이 그리 만만하게 보이나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었다. 소생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낭자께서는 혹시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남궁지역은 오른손으로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그 바람에 값비싼 탁자가 구멍이 뻥 뚫리고 말았다. 내놈은 지금 온갖 수단을 부려서 저 사람들을 수화로 부리고 또 한당 낭자를 우리 가문과 멀어지게 하니 그게 분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주변의 점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근처에서 전전긍긍해하며 지켜보고 있다가 낭궁지역이 탁자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이런 빈관의 탁자는 결코 일반 반점의 탁자들처럼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다.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단체로 주문한 것이며 거의 여유가 없음으로 망가지면 또 단체로 새로 주문해야 한다. 아니 설령 그 탁자 하나만 계산해도 은자 수백량은 될 것이다. 하지만 일행이 모두 병장기를 휴대하고 있고 또한 남궁지역의 손속이 실로 무서웠는지라 아직 누구도 다 가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낭자께서는 오해하고 계시는 구려 지금 내가 이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자청하여 하는 정당한 거래일 뿐이지 무슨 수화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누구의 분란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외다. 남궁지역은 다시 안칼찌게 소리쳤다. 그렇다면 어서 즉시 그 모든 계약을 취소해라.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낭자는 너무 사람을 없인 여기는 구려 우리들의 거래는 정당한 것으로서 내가 취소를 하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낭자가 그 책임을 지실 수가 있다는 말이오. 남궁지역은 즉시 우수를 장검의 손잡이로 가져가며 말했다. 미친놈!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내가 즉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백방생은 이 암코양이와 같이 생긴 낭자가 극단적으로 발분하여 나오자 그만 입장이 난처해졌다. 마흔두 장 찾아오는 손님들 백방생은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 옆에 황분흥파에게 말했다. 낭자! 저 남궁랑자가 내 말은 믿지 않으니 직접 말씀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지금 우리의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오 황분흥파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남궁지역을 향해 말했다. 그건 맞아요 남궁언니 우리는 먼저 황소저와 의논을 했고 그리고 모두가 찬성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있고요. 남궁지역은 말했다. 그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냐 황분흥파는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죠. 나중에 모든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그리고 우리의 일은 언니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언니는 어째서 당사자는 놔두고 저희에게만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남궁지역은 이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그럼 당리 너 혼자서 일을 그만두도록 해 우리 오빠는 지금 한눈을 팔고 있지만 그러나 금방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가문을 배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당리의 나이는 남궁지역보다 한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당리는 남궁지역의 말에 그저 화를 내는 기식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 그것을 보던 당독이 이윽고 가볍게 탁자를 치면서 말했다. 어째서 우리 누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 누이는 피해자일 뿐이오. 오히려 배신한 쪽은 상영상영이 아니오. 남궁지역은 눈살을 찌푸리며 당독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문과 인연을 끊겠다는 소린가. 당독은 말했다. 그런 것은 아니오. 하지만 만일 검상영이 정말로 그 진낭자와 혼인을 해버려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찌 캐하겠소. 우리 누이는 그저 기다리다가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소. 남궁지역은 다소 안색이 변했으나 지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오라버니는 결국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아버넘께서 응당한 보상을 해주실 거다. 우리 남궁세관은 너희 사천당문처럼 가난뱅이는 아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오히려 앉아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만일 너희들에게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독이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설마하니 첩실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말이오. 남궁지역은 말했다. 물론이다. 그 은자 백만냥이 무슨 아이 이름인 줄 아느냐. 당독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 누이는 비륙 정혼 정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홀리를 치른 것은 아니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코 그 혼인을 못하게 하고야 말겠소. 남궁지역은 싸늘하게 웃었다. 우선 그녀에게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어 그녀는 당리를 주시했다. 당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남궁지역이 그렇게 소리쳐도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다. 이에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백방생은 몸을 일으켰다. 좌중의 시선이 모이자 그는 정색하고 웃으며 말했다. 좋소 좋소. 내 모든 책임을 지겠소. 내가 감히 무림에 양대 가문을 해롭게 할 주는 없는 일리오 이 일은 나로 비롯되었다고 합시다. 내가 접은 남궁랑자의 뜻대로 하기로 하겠소.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선불로 일을 해줄 것을 계약했는데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 계약을 취소하니 그 금액들은 모두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당랑자 황보낭자 두 사람은 이제 나의 호의가 아닌 자유이오. 그리고 그 내가 준 돈들 이를테면 어떤 식이든 간에 내가 준 그 돈들은 모두 앞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대들이 전액 다 갚도록 하시오. 나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소. 나는 그것이 없더라도 여전히 얼마간의 돈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나머지 세 사람에게도 알려주도록 하오. 백방생의 그 말은 느닷없는 것이었고 또한 매우 뜻밖이었다. 황본 응파둥과 심지어 남궁지학 땅도까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백방생을 바라보았다. 사실 백방생의 그 말은 당리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빌려줬던 그 돈이 그녀에게 몹시 필요한 것임을 간파하고 그녀가 보여주었던 다정함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그냥 주기로 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느라 잠시 횡설수설하는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방사자인 당리는 그 말 뜻을 알았는지 여전히 무표정하고 묵묵했다. 반대로 옆에 황본 응파는 공짜로 많은 돈을 갖게 된 셈이라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백방생은 이어 남궁지학에게 말했다. 낭자 나는 이만하면 모든 성의를 보인 셈인데 이 정도면 만족하겠소. 남궁지학은 안색을 어느새 다시 차갑게 굳히고 말했다. 흥! 이제서야 제법 철이든 모양이군. 백방생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폭권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했다. 자 그럼 소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테니 이만 신뢰하기로 하겠소. 당 낭자 황보낭자 그간 고생하셨으며 다음에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소. 이어 백방생은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마침 황본이 펭씨 형제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황보원은 이미 그 저택을 매입하고 모든 장부와 서류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 장부들을 받은 다음에 이웃고 다른 자리에 알아서 조금 전에 자신이 말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황보원과 펭씨 형제는 다소 기이한 표정으로 그쪽의 탁자를 건네다 보았다. 그러나 기실 그들은 이번에 이미 많은 돈을 도중에서 착복했다. 앞으로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오히려 은근히 잘됐다는 얼굴들이었다. 백방생은 그들과도 작별하고 이윽고 자신의 새로운 장원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황보원 등이 매입한 그 작은 저택은 확실히 잘 지어진 새 집이었고 또한 곳곳에 구조물들이 흘렁했다. 황보원 등은 비록 중간에서 많은 은자를 착복했지만 그래도 집은 좋은 것으로 고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금방 그 장원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장원의 크기는 진소유의 것보다는 다소 작은 편이었으나 매우 호화로운 느낌을 주었다. 장원의 안팎에는 무수한 둥불들이 걸려있어서 환하게 박혀주고 있었고 몇몇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물론 황보원 등이 불러놓은 사람들인 것이다. 백방생은 세 개의 정각들 가운데 가장 큰 본체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를테면 가주가 사용할 만한 가장 훌륭하고 편안한 거실로 올라갔다. 그 옆에는 역시 호화로운 침실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정말 이런 곳이라면 평생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군. 단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혼자 적적한 분위기를 느꼈으나 이내 침실로 가서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오후에 심한 운기행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잠을 자는 대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어느새 식탁 위에는 음식상이 차려져 있었다. 바로 겨우 10명도 안 되는 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곧장 그들을 불렀다. 그들을 부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먼저 자신이 이 장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후에 이윽고 각자에게 적당한 보수를 정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다행히 근처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일도 잘했지만 별로 야만심이 없었다. 백방생은 그들과 얼마간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비로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집사가 될 사람을 뽑았고 이어 그쪽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 요리사와 시녀 장원의 호위둥을 포함한 남녀 하인들의 숫자를 모두 30여 명으로 늘려놓았다. 빈민가에는 늘상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았다. 백방생은 집사에게만 다소 차등을 두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일률적으로 은자 백량씨의 월급을 선불로 주었는데 그 액수가 매우 파격적이어서 하인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그렇게 많은 식구가 한꺼번에 장원 내에서 살게 되자 그 비용도 자연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백방생은 집사에게 월급을 포함하여 5천량의 은자를 맡겨놓고서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장원 내 일을 하는 동안에 어느덧 사흘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백방생은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그 장원이 자신의 소유라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 그의 거처 주변에는 빈민가에서 잘 가려 뽑은 두 명의 15-6세 가량의 소녀들로 시중을 들게 했는데 그녀들도 이미 고에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백방생은 장원의 안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입버릇처럼 장원을 이루기를 소망했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 셈이었다. 헌데 다음날 백방생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나서 시녀아이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그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현재 백방생을 찾아올 만한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백방생은 느닷없이 웬 도인 도인 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혹시 누군가 잘 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게 아니었다. 백방생이 서둘러 나가보니 용모가 몹시 청수하고 고아한 기질이 풍기는 노도인이었는데 등의 장검을 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백방생은 문득 그 기억을 떠올리고는 다소 놀라서 말했다. 아니 흑시 무당파 무당파의 옥냥 옥냥 장문인이 아니십니까. 바로 현재 정의맹에서 천당천당의 당주직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이다. 백방생은 물론 그를 당시 정의맹의 총단에서 보았었다. 비록 무림의 최고 원로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무당 장문인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설마하니 그가 한 명의 시동도 데리고 오지 않고 흔자서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다. 물론 그가 갑자기 백방생을 방문한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백방생이 건네주라고 한 그 십만냥의 금표뭉치 때문일 것이다. 정의맹의 천당의 당주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을 보면 필시 황진의가 정확히 그 금액을 전달한 모양이었다. 옥냥 도장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하며 말했다. 무량수불무림의 신예 신예인 백공자를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소 보아하니 듣던 것보다 더욱 신수가 훌륭하구려. 백방생은 문득 가슴이 뜨끔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그의 무공경진은 갑자기 크게 진전된 것이었다. 그것은 황진에도 아직 모르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옥냥 도장은 금세 그러한 경지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은가. 백방생이 바라보니 지금 옥냥 도장의 두 눈에서는 흡사 찌르는 듯한 맑은 신기신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역시 무당 장문인은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도장께서 소생의 누추한 집에 찾아주시니 실로 뭐라고 기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옥냥 도장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그를 따라 장원의 안으로 들어섰다. 이 장원은 새로 지은 것이고 또한 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척 깨끗하고 화려하며 고아한 분위기를 풍겨내고 있는 상태였다. 옥냥 도장은 그런 광경을 두어번 살피는 듯하더니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백공자께서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다복다복하시구려 이런 복을 만민 구민과 함께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예다. 백방생은 그가 자신의 지나친 호사를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은하이네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꾸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윽고 백방생은 옥냥진인을 전청 전청의 자리에 모시고 시녀들로 하여금 다과를 내오게 했다. 한 모금의 차를 마시고 나자 양진이는 불호와 함께 말했다. 이번에 백시주께서 본맹에 그 많은 자금을 기부하신 것을 맹주 맹주께서도 매우 고마워하고 계시오이다. 백시주께서 젊은 나이에 그와 가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니 실로 다행한 일리오. 백방생은 그가 긴 수염을 어루 만지는 것을 보고 미소하며 말했다. 소생은 그저 미력한 힘이나마 강호의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을 뿐입니다. 또한 전날의 맹주님과도 인연이 있었고요. 하지만 만일 이떡해 감히 도장님을 오시게 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옥냥진이는 다소 우려의 빛을 떠올렸다. 무량수불 당금의 무림정세는 실로 혼미하여 결코 나 개인의 위치만을 고집할 수 있는 때가 아니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발벗고 나서도 될까 말까한 현실이지요. 백공자는 무립의 현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오. 백방생은 말했다. 관심은 있지만 아직 잘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지만 그것도 어렵고요. 그것은 소생이 비천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옥냥진이는 기다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볐다. 백공자는 달마하원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오. 당연히 옥냥진이는 이곳으로 오기 이전에 백방생에 관해서 많은 조사를 했었을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저의 선친께서 바로 이전에 달마하원의 주지였던 홍협선사 홍협선사였지요. 그래서 덕분에 그곳의 무학들을 배우기는 했으나 정식의 제자는 아닙니다. 옥냥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홍협도우에 대해서는 나도 익히 들은 바가 있소. 비록 한 번만 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달마하원 사상 뛰어난 기재라고 했었는데 무량수불. 그 후이니 백공자라니 다행히 외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저 선친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옥냥진이는 그의 얼굴을 한 번 주시한 후에 말했다. 달마하원과 남해보타도가 그렇게 멸문당하고 말았다는 얘기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오. 듣자니 백공자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데 흑시 그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오. 백방생은 말했다. 저는 조부님과 부모님이 그떡게 갑자기 참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일을 규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강우 무림의 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워낙에 저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누구도 저를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옥냥진이는 말했다. 무량수불. 내 지금 와서 친히 백공자를 보니 현재 강우의 소문이 와전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소이다. 백공자는 비단 다복할 뿐만 아니라 무공도 대단히 높은 기재 기재 이후 역시 홍협도의 기재를 물려받은 듯하오. 만일 백공자가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누가 돕지 않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소생이 감히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정의맹의 선배 고인들께 귀찮음을 드리게 된다고 해도 도장께서는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옥냥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방금의 무림은 편을 가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다툴 때가 아니오. 백공자가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고자 한다면 누가 말리겠소. 우리는 이미 백공자가 진정으로 무림을 위하는 사람이며 우리 정의맹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소이다. 앞으로 백공자는 뜻대로 본맹에 오실 수가 있소. 백방생은 허리를 숙이며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도장의 그러하신 말씀은 마치 외롭고 쓸쓸한 저에게 밝은 광명을 던져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어 백방생은 품속에서 5만냥에 해당되는 금표를 세워서 봉투에 넣어 넣어서 옥냥진인에게 드렸다. 앞으로 정의맹에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정의맹의 총인원이 5천명 정도라고 해도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했다. 유사시의 상황이니 일반 문파의 비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다. 정의맹에서는 처음에는 그다지 비용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은근히 그 일로 곤란을 겪게 되었다. 마침 그럴 때 백방생의 기부금이 당도했으니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지금 백방생이 건네준 것까지 무려 황금 15만 냥이니 잘 사용하면 1년간은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옥냥진인은 그 금표뭉치를 받게 되자 즉시 신형을 일으키며 폭권을 하고 도호를 외웠다. 무량수불 백시주가 이토록 천하창생 천하창생들을 아끼시니 이는 만인의 홍보기오. 아무쪼록 이 금액은 무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소이다. 백방생은 마주 폭권하며 말했다. 소생은 별로 다른 능력은 없으니 만일 또 다른 필요한 점이 있다면 불러주십시오.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량수불 백방생은 감히 더 이상 이 무림의 명망 높은 노도장을 잡아둘 수가 없었다. 소생의 생각 같아서는 며칠이라도 도장님을 이곳에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도장님께서는 강호의 일로 바쁘실 테니 감히 동도 동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군요. 옹냥진인은 웃으며 담담히 말했다. 백시주는 정말로 분수를 아는구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한 번 노도에게 들려주시오. 내 필에 가능하다면 도움을 드리리다. 감사합니다. 백방생이 폭권하며 읍하자 이윽고 옹냥진인은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장원의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어느새 거기에는 두 명의 무당파의 중년도인들이 서서 옹냥진인을 기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흡사추수처럼 맑은 광채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무공이 이미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이른 듯했다. 알고보니 옹냥진인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두 명의 중년도인들은 주변에서 은근히 호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백방생을 보았으나 전혀 무표정했다. 그럼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백방생이 작별인사를 하자 옹냥진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신형을 날려 아득하게 사라져갔다. 그 두 명의 중년도인들도 어느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강호에는 사람들도 많군. 백방생이 다시 자신의 거처인 본체로 돌아오자 뜻밖에도 거기에는 다시 다른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들이 다소 놀란 표정들을 하고 있길래 누각의 가장 위층인 3층으로 올라가 보니 백방생이 늘상 거처하는 그 거실에는 지금 낯익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이곳 저곳으로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인들이 놀랄만 했다. 바로 남궁검상과 황보원 등의 오대세가의 젊은 남녀들이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남궁검상이 그들과 어울려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다. 한 차례 바라보니 그들 가운데 오직 당리만이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비록 느닷없이 쳐들어온 불청객들이기는 해도 곧장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모두 어서 오시오. 이거 미리 모셔서 인사를 차렸어야 하는 건데 바쁘다 보니 그간 결례가 많았소이다. 눈앞의 젊은이들은 옛날에 비의 기세도 살아나고 옷차림도 다소 화려해 보였다. 그들은 지난번에 거의 한 사람당 은자 오만냥에 달하는 거액을 백방생의 덕분으로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크게 그들의 기세를 살려준 모양이었다. 남궁지악과 당독 등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새파란 도끼도끼를 품고 있었다. 백방생은 필시 이들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황보원이 먼저 폭권하며 말을 받았다. 그건 겸손의 말씀이오. 우리는 저번에 일을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은자를 받고 말았으니 아직 미안할 뿐이에다. 그래 백형의 이 사업은 잘 되시오.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소생은 지금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놀고 먹는 것뿐이니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는 없소이다. 황보원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있었기에 이렇게 장원이 잘 정비된 것이 아니겠소. 백방생은 그의 말이 어딘가 이상한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 했다. 이 장원은 소생이 하인들과 상의하여 인원을 늘리고 정비한 것입니다. 황보원은 대체 누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이오. 황보원은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그럼 이곳에 당랑자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오. 백방생은 그 말에 약간 어이가 없어졌다. 당리가 그들 일행 중에 없어서 다소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설마하니 그들이 지금 그 일로 자 신을 찾아왔을 줄은 몰랐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급한 이미 황보원도 보시지 않았소. 나는 그날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역시 당랑자도 보지 못했소. 내가 어찌 이런 일로 여러분을 속이겠습니까. 문득 남궁검상이 말했다. 백형께서는 아마도 소인을 미워하시는 모양이구려. 하지만 소인은 이미 그 진소저와의 인연을 끊었소이다. 아니 무슨 끊을 만한 인연도 엎었지만 말이오. 어쨌든 그녀는 다시 그 성룡한 석융한에게 돌아갔으니 오해하지 마시오. 백방생은 진소유가 성룡한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모두가 상상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방생은 남궁검상이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내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는 당랑자는 없소. 나는 그날 이후에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소. 남궁검상은 눈을 험악하게 떴다. 그 말 정말이오.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소.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 너무 말이 심하시구려. 소생은 바로 이제까지의 피해자회다. 소생은 남궁영의 그 일로 실로 막대한 손해를 봤소이다. 헌데 소생이과 연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이오. 여러분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따질 정도로 잘못이라도 했다는 말이오. 남궁지악이 문득 허리춤에서 창 하고 장검을 꼽아들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내가 어서 그 당리가 어디에 갔는지 말하면 될 게 아냐.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정령 소생이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오. 당독이 불쑥 말했다. 누이는 그날 밤에 갑자기 사라졌소. 그 떳하면 대체 내 누이가 어디로 갔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그녀가 내게로 왔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소. 이건 좀 우습지 않겠소. 갑자기 쇠에 타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백방생은 목 밑이 서늘함을 느꼈다. 느닷없이 남궁지악이 뽑아든 장검으로 그의 목 아래를 갖다 댄 것이었다. 뭐가 우습다고. 그녀는 그날 내게 가겠다고 했다 는데도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서슬푸른 남궁지악의 태도에 백방생은 약간 갈등을 일으켰다. 그가 이제까지 참고 양보한 것은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자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떡해까지 나오자 백방생은 과연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회의감 마저 들었다. 만일 그가 미리 대응하려고 했다면 남궁지악이 결코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방생은 가볍게 그 겁날을 잡아 밀어내며 말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오. 만일 그대들 이 의심이 간다면 저 하인들에게라도 물어보면 될 일이 아니오. 남궁지악이 장검을 겨누고 있는 상황은 그저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제압한 것으로. 상대가 조금도 저항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백방생은 어떻게 했는지 어느새 그녀의 겁날을 잡았고 이어 천천히 밖으로 밀었다. 그것은 마치 장난과도 같아서 조금도 힘이 드는 기색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인 남궁지악은 달랐다. 갑자기 백방생이 겁날을 잡았을 때부터 장검의 공력을 주입시켰는 데에 이어 자신의 전공력이 밀리기 시작하자 안색이 시뻘겋게 변하고 잊었다. 그것을 무심코 바라보던 실내의 사람들은 모두 한순간 경악하고 말았다. 지금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무공이 높은 사람은 남궁검상이었다. 하지만 그라도 그렇게 제압된 상황에서 감히 그렇게 손을 쓰지 못할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서로의 공력을 비교하는 순간 그 우열은 분명히 드러났다. 남궁지악은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백방생은 전혀 힘도 들이지 않고 그것을 간단하게 밀어내고 있었다. 현재 남궁지악의 공력은 일갑자 이상인데 그럼 백방생의 공력은 얼마라는 말인가? 이제까지 남궁검상 등은 백방생의 무공이 그저 하류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사실 과거의 그들의 판단은 거의 비슷했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다. 솔직히 백방생의 무공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들이 감히 범할 수 없는 경지인 것이다. 백방생은 말을 끝내자 상대가 무한해질 것을 감안하여 손을 놓은 후에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순간 남궁지악은 악독한 표정을 지으며 장검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왔다. 일순 빽빽하고 삼엄한 검기검기가 실내에 가득 차며 구름같은 검새검새가 백방생의 몸을 도룩낼 듯 했다. 바로 남궁세가의 절귀들 가운데에 하나인 창궁시비검 창궁시비검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늘의 변화가 끝없이 일어나듯이 검새가 끝없이 일어나며 증폭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것은 바로 남궁세가의 가장 근본적인 상승절의 상승절의이지만 그러나 가장 남궁세가다운 검법이라고도 불리운다. 남궁지악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검새가 매섭고 또한 악독한 심보가 깔려있어서 검봉검록은 계속 백방생의 치명요해를 노리고 있었다. 정말 참고 있으니 분수를 모르는구나. 백방생은 즉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수를 뻗었다. 그가 장검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장검에 대항하는 것은 얼핏 무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손끝에서 수영수영 들이 십여개가 환상처럼 일어났다. 그 손그림자들은 일시의 검새를 무너뜨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시 그어 손끝은 남궁지악의 검끝을 잡고 있었다. 남궁지악은 그것을 보자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다른 사람들도 극허 병장기를 뽑아들려고 했으나 이내 그것을 보자 손을 거두는 표정들이었다. 손을 놓으시오. 백방생의 한마디에 남궁지악은 그만 크게 심맥이 진동되어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장검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비틀거리는 그녀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이미 내상이 심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매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왁하고 한 모금의 선혈을 바닥에 내소고야 말았다. 백방생은 결국 어찌 되었던 간에 그들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끝없이 양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백방생은 빼앗은 장검을 그들의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 이미 좋은 말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무례는 여러분이 범한 것이오. 내 이제까지 여러 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참아왔던 것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무고한 사람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니 나로서는 항상 손해를 보고 당하고만은 살 수가 없는 일이오. 자 이제 여러분은 내 친구가 아니니 모두 돌아가 주시오. 그것은 그야말로 공식적인 촉갱령이었다. 사실 그들은 불청객이므로 그러한 것은 뒤늦은 감조차 있었다. 남궁검상 등은 안색이 저마다 딱딱하게 굳어졌다. 강호상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대세이겠으나 그래도 무공이 고강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확실히 그들이 백방생의 능력을 몰랐던 것은 실수였다. 그들은 누구도 백방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남궁검상이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흐 백방생 내놈이 감히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냈구나. 하지만 내놈이 감히 나를 어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백방생은 가볍게 탁자 위에 놓인 장검을 향해 일찌일찌를 날렸다. 순칸 땅 안은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어느새 백방생은 장검을 손에 쥐고 그 겁날로 남궁검상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겁날의 서늘한 감촉이 느껴지자 남궁검상은 절로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번에 백방생의 손속은 너무나도 빨라서 그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백방생의 무학의 격차가 이렇게 심할 줄은 미처 몰랐다. 백방생은 약간 차가워진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정의맹을 돕고 있다. 아까 무당장문인도 그 때문에 다녀가신 것이지. 따라서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겠지만 어디 한 곳 망가뜨릴 수는 있다. 지금 이 일은 너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한번 시험해 보겠느냐. 갑자기 장내에는 차갑고 기이한 침묵의 기류가 흘렀다. 백방생은 남궁검상이 독기어린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자 가볍게 탄식을 하며 장검을 날렸다. 그러자 그 장검은 교묘하게도 곧장 난궁지하게 검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퍼지자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여러분은 나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공연이 본인의 잘못을 아무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또한 여러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소. 황보영 팽영 나는 이미 그대들이 적지 않게 나의 재산을 착복했음을 알고 있소. 만일 그 모든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잠자코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바보가 아니니까 말이오. 황보영과 황보영파 그리고 팽영 등은 이제까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백방생의 말에 그만 안색이 벌겋게 물들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또한 백방생의 놀라운 실력을 보았기에 아무런 소리도 못했다. 남궁검상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내놈이 내놈이 감히 우리를 우습게 알다니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정말 분수도 모르고 사리 판단도 형편이 없군. 남을 업신여긴 것은 그대들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텐데. 그대들은 감히 이곳으로 무단침입하여 행패를 부리려고 했었다는 말인가.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목숨을 걸고 찾아와도 좋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그대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다면 나는 정말로 내가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어 백방생은 문득 의자 하나를 들어올려 우수를 떨쳤다. 의자는 허공에 떠올랐으나 이내 가득하게 일어난 장영장영에 의해 일순간에 소리 없이 가루가 되고 말았다. 다만 먼지와도 같은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쌓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놀란 표정들을 지었다.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절기 절기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장력장력으로 펼치는 검기검기로써 절정의 경지에 올랐어도 공력이 최소한 3갑자 이상이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두고 보자. 한 차례의 악독한 외침과 함께 남궁검상 등의 7명은 한순간 신법을 펼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흔세 장 천상회 천상회 왠지 한쪽 날개가 꺾인 듯한 심종인 백방생은 남궁검상 등이 가버린 거실에 앉아서 잠시 생각하다가 중얼거렸다. 나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그러나 어쨌든 실력은 키워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방생은 문득 자신의 무공을 최상승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생각했다. 그는 이전에 이미 대홍락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이제 몸이 완전히 치료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겨졌다. 헌데 문득 다시 생각했다. 대체 그 당랑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나에게 오겠다고 한 말은 또 무엇일까. 그들이 결코 거짓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굴리다가 문득 백방생은 한 사람의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보았을 뿐인데 이어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실로 믿기지 않는 사람을 본 것이다. 그는 그 사람을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마당에서 만류하는 하인들을 오히려 거느리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본체의 대청을 지나 계단을 통해 산층에 이르렀다. 백방생은 이미 무심한 표정이 되어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잊었다. 이윽고 그 사람이 나타나자 백방생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철우 철우. 내가 여기까지 왔을 줄이야. 그래 무슨 일이냐. 그렇다. 방금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남쪽 복건성 복주부에 지금 있어야 할 백철우 백철우였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자신은 이렇게 낙양에 올라와 있지만 설마하니 백철우마저도 이곳에 올라와 있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또한 그가 이렇게 느닷없이 혀를 단신으로 백주의 백방생의 장원으로 찾아올 줄이야. 백철우의 체구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이 보다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그는 눈빛을 음침하게 빛내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고 해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소. 이미 그들 간의 숙제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다. 백방생은 말했다. 내 할아버지도 이곳으로 왔느냐. 백철우는 그 말에 눈알이 시뻘겋게 변했다. 내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말과 함께 돌연 그는 기습적으로 백방생의 가슴을 향해 돌격해 들어왔다. 확실히 백철우의 무공은 지난번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우선 권법상의 초식에서 위력이 정묘정묘해지고 움직임이 안정되어 있었다. 이미 인류 경지에 오른 모양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이 막 내심 칭찬을 하기도 전에 이미 백철우의 손에서는 연신 독수독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미쳐 백방생의 면전에 도달하기도 전에 느닷없이 그의 소매와 발끝에서 무수한 독침 독침들과 강침 강침들이 격사되어 나왔던 것이었다. 이어 백철우는 옆으로 빙글 몸을 굴리면서 한 줌의 검은 연기 같은 것을 집어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분이 악독한 미혼분 미혼분이었다. 확실히 백철우는 비단 무공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런 치졸한 수법까지 늘어난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소매에서 나온 독침들은 역시 소매를 휘둘러서 접인공으로 막아버렸고 발끝에서 나온 강침들은 역시 발끝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차버렸다. 하지만 실수로 약간의 미혼분을 흡입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백방생은 대환단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백독불침 백독불침의 몸이 되었으므로 다행히도 해를 입지 않았다. 백방생은 금방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심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즉시 한 발을 휘둘러서 순식간에 백철우의 몸을 서른여섯 번이나 걷어찼다. 연이어 퍽퍽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백철우는 전신의 요혈들만 교묘하게 얻어맞아서 감히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했지만 안색이시 꺼멓게 변했다. 그는 삽시간에 심한 내외상을 입은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어 발길질로 백철우의 안면을 걷어차려고 했다. 그때 백철우가 다급히 소리쳤다. 나는 전할 말이 있소. 백방생은 발길질을 멈추고 말했다. 무슨 말이냐? 백철우는 바닥에 누운 채로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거기에 서찰이 있소. 백방생은 백철우가 그만 서찰도 꺼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의아해져서 다가갔다. 누가 나에게 서찰을 보냈다는 말이냐? 헌데 바로 그때였다. 백방생이 그의 가슴팍을 더듬으려고 하는 찰나에 느닷없이 그 중간에서 새알의 검은 공같은 물체가 상중하로 백방생의 요혈들을 노리고 날아왔다. 그 속도는 실로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다. 백방생이 그것을 경각하는 순간 이미 그것들은 그의 몸 가까이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순간 빠르게 임기응변식으로 움직였다. 그 새알의 검은 물체는 얼핏 처리하기에 쉬워 보였다. 그러나 상대가 백철우이고 보면 결코 처리하기 쉬운 것은 내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백방생은 감히 그 세 개의 검은 공같은 물체들을 손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황급히 좌측으로 몸을 이동하여 가까스로 피해냈다. 헌데 그 순간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수십 개의 미세한 강침들이 그의 몸을 뒤덮는 것이었다. 그 강침들은 물론 백철우가 발출한 것이고 뜻밖에도 그것들은 그의 이빨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그것들은 비단 미세하여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빨라서 전혀 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백방생이 설령 지금 궁지에 몰려있지 않더라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백방생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강침들이 밖으로 모조리 튕겨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실 달마하원의 수미산장 수미산장에 천수여래장 천수여 내 장을 접목한 이를테면 수미금강장 수미금강장이라는 것이었다. 삽시간에 백방생의 장심이 금빛으로 변하면서 무쇠처럼 강해져서 한 번에 수십 개의 변화를 일으키며 강침들을 막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기실말로는 쉽지만 그것은 백방생이 궁여지책으로 발출해낸 것이고 그는 실로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해서 진땀을 빼고 말았다. 백철우의 그러한 공격들은 실로 악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일단 공격을 막아내자 감히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그는 즉각 반야장 반야장의 한 수를 펼쳐서 백철우의 전신을 서너 차례 가격하고 입에서 피를 토하는 백철우의 손발의 관절을 부러뜨렸으며 동시에 전신의 혈도까지 제압해버렸다. 그러한 일련의 손속은 너무나도 빠르고 한순간에 무르르듯 행해진 것으로써 실로 과거에 백방생의 면모를 은연 중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거의 손을 쓰지 못했으나 지금 갑자기 뜨겁게 손을 써보게 된 것이다. 다음 순간에 갑자기 쾅쾅 하는 괭음과 함께 한쪽의 벽면이 통째로 박살이 나며 날아갔다. 알고보니 아까 백철우가 발출했던 그 새 아래 검은 공은 바로 작고 위력이 강한 병력탄 병력탄이었던 것이었다. 만일 백방생이 당시 방심을 하여 맨몸으로 받았다면 그 결과는 능히 알고 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순식간에 매퀘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한쪽이 완전히 날아간 벽이 있었던 자리로 횡한 공간이 드러나 보였다. 백방생은 한순간에 백철우를 제압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빠르게 그의 옷을 벗겼으며 모든 기관장치 등을 찾아냈다. 백방생은 이어 그 모든 기관장치들을 제거하고 붕근착골의 수법을 전개했다. 백철우는 다소 인내심이 강해졌는지 안면이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너 너의 무공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었군. 백방생은 대답 대신 그의 단전 단전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이번에 장력은 부드럽고 위력이 집중된 것으로 백철우는 순간 으칸은 소리와 함께 안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하게 변했다. 바로 단전이 파괴되어 무공이 전폐당한 것이다. 백철우는 이에 원독의 빛을 발했다. 그러나 백방생은 개의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사실 그토록 아 라란살수 살수를 펼치고도 아직 살려준 것만 해도 많이 봐준 일인 것이다. 백철우는 무공까지 폐쇄되자 이제는 더 이상 붕근착골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지 급히 태도를 바꾸어 소리쳤다. 진소절을 보고 싶지 않단 말이오. 백방생은 그가 올 때부터 이미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느닷없이 진소유의 얘기가 나와서 다소 뜻밖이었으나 마음은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너무도 충분히 놀랍기 때문일까. 이 백철우는 비단 처음부터 백방생을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부친의 죽음을 백방생 때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백방생으로서는 이미 지겹게 그들 가족들에게 당했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런 기분도 아니었다. 백방생은 여전히 붕근착골수를 풀지 않은 채 말했다. 너의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백철우는 백방생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이미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헛헛거리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낙낙양으로 이사왔지. 우리 모두가 나를 풀어주지 않을 생각이오. 백방생은 말했다. 내가 너의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백철우는 얘기가 길어지자 크게 당황하여 급히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 달마하원이 무너졌는데 감히 어떻게 그곳에서 계속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소. 모두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왔소.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어째서 너희들이 하필이면 낙양으로 왔단 말이냐. 백철우는 크게 곤혹스러운 태도였다. 그는 이제 비단 고통을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건 천상오룡 천상오룡 때문이었소. 그들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소. 백방생은 문득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천상오룡이라면 바로 성년의 달마오수이다. 백귀현 등이 달마하원의 멸문과 관계되어 오해를 받는 입장이라면 어째서 또 천상오룡이 그들을 이리로 데려온 것일까. 보아하니 백귀현 등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 아닌가.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너희는 어째서 이제야 모습을 보인 것이냐. 백철우는 말했다. 우리는 일단 남들의 눈에 띄지 말라고 들었소.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제까지 살지도 못했을 것이오. 백방생은 일순 그의 꿈틀거리는 몸을 들어서 화덕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거실의 한쪽에 있는 화덕에서는 이 순간 마른 장작에 의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백철우는 문득 안색이 크게 변했다. 무,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머지않아 너의 할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말과 동시에 백방생은 정말로 그의 몸을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순간 지독한 누린내와 함께 백철우의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악! 살려주시오! 진소절을 보고 싶지도 않다는 말이오.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소맷바람으로 백철우를 다시 끄집어내었다. 이미 백철우는 심한 화상을 입고 혼절 지경이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붕근착골의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고 전신의 의복은 아직도 타들어가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를 향해 말했다. 만일 얘기가 거짓이라면 다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 진낭자가 어쨌다는 것이지. 백철우는 아직도 타고 있는 불길을 꺼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말했다. 나는 천상오룡의 심부름으로 온 것이오. 당신이 만약 진소절을 보고 싶다면 나와 함께 갑시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들은 어째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냐. 백철우는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천상회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듯 했소. 나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소. 백방생은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그래 그 장소가 어디냐. 백철우는 문득 혼비백산하여 안색을 검게 물들이며 말했다. 내 내가 말할 것 같소. 당신은 나를 죽일 수가 없을 것이오. 의복이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그의 피부는 시뻘겋게 익어가는 중이었으나 백철우는 공포감에 그만 그런 감각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어서 그 장소를 때라. 백철우는 더욱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나는 되지 않겠소. 나는 되지 않겠소. 백방생은 바락바락 악을 쓰는 백철우를 향해 다시 말했다. 그럼 너는 어서 일어나도록 해라. 이상하게도 이미 백철우의 혈도나 붕근착골의 수법 등은 모두 풀려 이뒀다. 단지 탈골되고 부러진 손발이 문제이긴 했으나 그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백철우는 급히 몸을 일으켜서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겨우 부러진 팔다리를 맞추었다. 백방생은 손뼉을 쳐서 시녀들을 불렀다. 시녀들은 이미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기에 안면 가득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이 녀석에게 의복 한 벌을 가져다 주도록 하고 집사를 데려오도록 해라. 시녀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백철우가 이윽고 옷을 갈아입고 다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집사가 놀란 표정을 하고 나타났다. 백방생은 그에게 은자를 내어주고 이 거실을 모두 고치고 청소하도록 지시한 다음에 타고 갈마차도 준비하라고 했다. 집사는 나이도 있고 제법 노련하여 즉시 눈치 빠르게 움직였다. 백방생이 백철우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이미 장원 내의 마부가 마차를 끌어내어 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백철우와 함께 마차에 오른 다음 그에게 지리를 물었다. 백철우는 이미 혼줄이 나고 내상과 외상이 극도에 달했으며 무공까지 사라져서 두말 없이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마차는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대로상을 달렸다. 그런데 이윽고 마차가 멈춰선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진소유의 그 장원이었다. 백철우는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자 백방생을 주시하며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부근에는 나의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므로 당신은 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이오. 백방생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걱정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백철우는 백방생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올수록 왠지 더욱 모골이 소년해지는 것 같아서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다. 그는 생각했다. 거짓말. 너는 제발 다시 나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지. 백방생은 이윽고 백철우를 문 앞에 내려주고 자신도 마차에서 내린다. 음의 마차는 마부와 함께 장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문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하인이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시퍼런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즉 무공이 이미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올라있다는 의미이다. 필시 그 하인은 천상회의 일원이 백방생을 맞이하기 위해 변장한 것일 것이었다. 저를 따라 오십시오. 백방생은 그 하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장원의 모습은 저번과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하인이 안내하는 곳도 역시 객청 객청으로서 이전에 백방생이 증평과 들렸던 곳이었다. 그런데 막상 백방생이 그 안으로 들어서 보니 거기에는 이미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요인물들만 해도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여섯이었다. 여자들 중 하나는 진소유이고 다른 하나는 용모는 지극히 뛰어난 소녀였으나 낯설었다. 천상오룡은 좌우에 앉아있고 성룡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위에서 다소 오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양이 흡사 그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았다. 어서 오시오 백공자 성룡아는 뜻밖에도 몸을 일으키며 반갑다는 듯이 백방생을 맞이했다. 백방생은 슬쩍 진소유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백방생은 천상오룡 등의 얼굴도 둘러보다가 말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른 용건은 무엇이오 성룡아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게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소 우선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떻겠소 백방생은 아무래도 진소유의 곁에 앉는 것이 나음으로 은근히 그쪽으로 다가가서 자리했다. 진소유는 그를 보고도 별다른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성룡아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심부름을 갔던 아이에게 대강의 얘기는 들었을 것이오. 어떻소 백공자는 우리 천상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천상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성룡아는 백방생의 모습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나는 확실히 이제까지 백공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소 고 아하니 백공자의 무공은 이전보다 가일층 진보한 것 같구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저의 무공은 석공자의 일개 수하들 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대수로 올 것이 있겠습니까 성룡아는 말했다. 좋소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솔직히 인재가 능력이 있으면 쓰는 것이오 나는 백공자가 정의맹에 많은 군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소 그러니까 나보다는 내 재산에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로군 백방생은 내심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더러 이 천상회의 재정을 담당해 달라는 말이로군요 그렇다면 저는 무슨 이익이 있겠소 이까 성룡아는 미소하며 말했다 우리 천상회는 머지않아서 강호의 중심이 되어 나서게 될 것이오 그때가 되면 자연 그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소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내가 맡게 될 일은 무엇이며 직책은 무엇이오 성룡아는 말했다 지금 저 천상호룡은 사실 본회의 오당주 오당주를 맡고 있소 따라서 백공자는 그와는 조금 다른 향주 향주의 직책을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물론 우리는 백공자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수환을 얻으려는 것이오 그게 바로 그거지 백방생은 실은 향주라는 직책이 천상호룡의 오당주보다는 아래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성룡아는 재인은 느닷없는 낯도깨비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는 누구라도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실 그는 백방생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진소유가 이곳에 있는 한은 일단 그 재의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백방생은 은근히 계속해서 진소유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표정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이윽고 말했다 나는 잠시 진앙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소 그래도 되겠소 성룡아 내 눈빛이 기이하게 빛났다 마치 그의 은백색의 모발 전체가 광채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진소유를 주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시오 나는 그다지 인내심이 강한 편은 아니니까 진소유는 그 말을 듣자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청의 옆문으로 나갔다 백방생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진소유는 하나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서서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왔죠 보아하니 진소유는 미쳐 백방생이 오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야 저들이 불러서 온 것이오 내게 누가 왔는지 아시오 바로 예전에 내 조카였던 백철우여 나는 얼마나 놀랐던지 그를 그러나 진소유는 백철우의 얘기에도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죠 백방생은 그녀의 맑고 빛나는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진소유는 말했다 돌아가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진소유의 음성은 여전히 나직하고 무표정했다 그러나 백방생은 문득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정감을 깊이 느꼈다 그것은 이를테면 욕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게다가 동시에 왠지 어떤 확신 같은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제까지는 혼란스러웠으나 지금은 조용한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았다 그렇구나 그녀는 정말 나를 위해 주고 있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속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녀가 굳이 이곳에서 나를 멀리하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바로 복수를 위한 것일 것이다 백방생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나자 갑자기 마음이 매우 기뻐지며 뜨거운 열정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고 가냘프지만 정말로 강하다 백방생은 문득 자신의 가슴으로 그녀의 전신을 휘감아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백방생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아니오 나는 돌아가지 않겠소 나는 여기에서 그 노릇을 하고야 말겠소 진소유는 다소 암위를 치푸렸으나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곳에 있겠다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그녀가 애써 감정을 누르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야말로 용담호혈이며 그녀보다 무공이 고강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이다 백방생은 마치 엿듣는 그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곳에 있겠소 그들이 나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소 그래봤자 결국 내 재산의 일부만 날리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진소유는 잠시 차가운 시선으로 백방생을 주시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진소유는 그 말과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다 백방생은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그들이 다시 그 대청 안에 들어서자 성융안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어떤 결정을 내렸소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귀회 귀회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융안은 가볍게 웃었다 그래요 그것 참 잘 되었군요 마침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밤에 입회식 입회식을 거행하도록 합시다 아 우선 사람부터 소개해야 하겠군 말과 함께 자신의 우측에 서 있는 예의 그 옥색 옥색의 의상을 걸치고 있는 소녀를 가리켰다 그녀는 얼굴빛이 투명하고 얼굴에 윤곽도 수려했으며 체구는 날씬했고 키는 진소유와 비슷했는데 나이는 스물을 이제 갓 지난 것처럼 보였다 백방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칼날과도 같은 맑은 얘기 얘기가 번뜩이고 있어서 실로 무공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인사하시오 그녀는 바로 나의 친동생인 석채릉 석채능으로 본가본가에서 얼마 전에 내려온 것이오 백방생은 약간 놀랐다 성융안의 친동생이라면 바로 철육무가의 소군주인 것이다 정말로 그녀의 전신에는 고귀함과 오만함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특이한 점은 그녀의 오라비인 성융안은 머리가 은백색인데 반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정상적인 흑색이라는 사실이었다 허리에는 한자루에 옥색옥색의 장검을 차고 있었는데 실로 한눈에 보아도 보검보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백방생은 갑자기 철육무가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만 어리둥절해졌지만 이내 폭권하며 인사했다 속은 주님이시군요 성랑자 처음으로 뵙겠소이다 그 석채릉은 백방생이 자신에게 함부로 성랑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보고 다소 못마땅한지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의 얘기는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헌데 듣던 것보다 더한 것 같군요 석채릉의 말은 그러니까 백방생이 소문보다 낫다는 것인지 못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모호하게 했다 그러나 백방생은 그러한 것에 개의하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오 성룡안이 문득 다시 웃으며 말했다 내 여동생은 이제까지 본가에서 무예수련 무예수련에만 몰두하느라 미처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소 백공자가 만일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오 백방생은 옆에 진소유를 돌아보며 말했다 소생은 본래 미천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분해 넘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석채릉이 문득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전재산이 황금 백만냥도 넘는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백방생은 일순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만일 당신에게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나에게 시도해봐도 무방해요 나는 주로 황금을 좋아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이 그 전재산을 모두 나에게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시집가게 될지도 모르죠 백방생은 대체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말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오 석룡안도 문득 나무래듯이 말했다 능아 능아 우리는 백공자의 수환을 사려는 것이지 결코 그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백방생은 이윽고 천상오룡에게도 인사를 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다행이오 나는 사실 여러분도 보고 싶었는데 이대인이 말했다 내가 본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맡은 일만 충실하면 될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감정은 버리는 것이 좋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고락고 낙을 같이 한 사인데 그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이까 이대신이 차갑게 웃으며 팔척이나 되는 거구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잊을 수가 없다면 혹시 우리에게 사례라도 하려는 것이냐 백방생은 품속에서 금표 뭉치를 꺼냈으나 거기에는 백냥짜리가 수십 장이 있을 뿐 천냥짜리는 고작 다섯 장 밖에 없었다 백방생은 그 오천냥의 금표를 내밀며 말했다 마침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군요 이것이라도 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받아주십시오 황금 오천냥은 거액이다 이대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백방생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미 이대신이 앞으로 나서서 그것들을 받고 있었다 좋다 나는 이것을 내가 본회에 들어오는 첫 예물이라고 생각하겠다 그 말은 즉 앞으로도 계속 예물을 요구하겠다는 뜻의 노골적인 말인 것이었다 이대인은 말을 하려다가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고 석채릉이 말했다 어째서 나에게는 아직 예물이 하나도 없죠 백방생은 아직 입회식도 치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들은 백방생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석륭안도 다소 미안한지 핑계를 떼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대신은 석채릉에게 그 오천냥의 금표를 도로 내밀며 말했다 그럼 이것을 대신 가지십시오 저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석채릉은 두말 없이 다가와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래요 주저없이 금표를 받아들고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희색이 만면했다 그녀는 이어 의미심장하게 백방생을 바라보며 웃었다 비록 그 용모는 천하절색 천하절색이었으나 그렇게 보니 왠지 사갈같은 냄새가 느껴졌다 백방생은 진소유에게 말했다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밥을 좀 주시겠소 진소유는 두말 없이 옆문을 통해 걸어 나갔다 백방생은 즉시 그 뒤를 따라갔다 그곳은 작고 아담한 거실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름답고 조용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소녀다운 취향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곳은 필시 진소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실인 것 같았다 백방생이 하나의 태 사이에 앉자 진소유는 옆에 장롱의 서랍에서 각가지의 과자와 떡 등을 꺼내서는 그에게 건네주었다 진소유는 그래도 아직 열일곱의 나이 어린 소녀이다 그녀는 이렇게 온갖 음식들을 갖춰놓고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혼자서 먹으면서 그 고뇌를 달래는 모양이었다 그 과자와 떡 완자 등은 모두가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써 맛이나 빛깔 등이 모두 훌륭하고 또한 느끼하지 않았다 진소유는 일단 그 방 안에 들어온 이후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사실 별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혹시 천상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겠소 진소유는 말했다 나도 듣기만 한 얘기에요 천상회는 회주 이하 오룡 오룡과 12월로 12원도 36천깡 72지살 72지살 108귀대 108귀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백방생은 낯선 이름들을 듣게 되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가운데 오룡이라면 바로 천상오룡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생각보다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 백방생은 진소유에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느 소속이오 진소유는 그의 앞 맞은편에 태사이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과 동업자의 관계이지 그 소속은 아니에요 아 그랬었지 백방생은 과거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며 말했다 그들은 지금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나머지의 인원들은 어디에 있소 진소유는 말했다 그들의 본거지는 천륭무가 천륭무가가 있는 대골륜산 대곤윤산의 심처예요 그들은 현재 낙양의 다른 곳에 임시로 분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저 들른 거예요 지금 그들과 함께 온 것은 72지살과 108귀대 중의 일부이죠 진소유는 뜻밖에도 순순히 많은 대답을 해주었다 백방생은 내심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생각했다 아까 그 사람들이 72지살과 108귀대 중의 사람들이라고 44장 도주 진소유는 말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그들의 세력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천안은 정말로 장차 그들의 손 아래 놓이게 될 거예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성룡왕과 천상오룡이 우두머리라면 그저 그런 것일 뿐이지 무슨 또 다른 세력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천상회에서 천상오룡의 지위가 다음 가는 것은 그들이 재능이 특출하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무공이 고강하기 때문인 줄로 아나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그럼 그들보다 무공이 고강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철륜무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108기대에도 저와 같은 수준일 뿐 저보다 무공이 낮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72지살은 최상승의 무공을 터득한 사람들이고 또한 36천강은 초상승 초상승의 무공을 터득한 사람이며 12월로는 모두가 심검심검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백방생은 그 얘기를 듣자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어하니 벙벙해졌다 그는 사실 천상오룡이 천상회의 순회급의 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로 그들 과무공이 비슷하거나 월한 사람들이 최소 한 수십 명도 더 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군 백방생은 그제서야 아까 보았던 하인이 72지살에 하나라는 사실이 이해가 갔다 그들은 강호에 나서면 무림명수 김에 손색이 없지만 천상회에서는 고작 하인과 같은 신분에 불과한 것이다 진소유의 말은 계속됐다 하지만 더욱 커다란 힘은 철육무가 그 자체에 있어요 그들의 힘은 오래도록 전해져 와서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백방생은 그만 진소유가 말한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 실감이 같다 그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넋을 잃은 듯이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향주라고 그것은 108규대의 위일까 아니면 72지살에 위일까 진소유는 문득 잠자코 있었다 그것은 곧 백방생의 지위가 그 어느 것의 위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백방생은 문득 다시 생각했다 지금 천안은 혼란기에 있다 헌데 이들은 어째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하고만 있는 것일까 과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천상회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능히 정의맹 전체의 힘과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일 그들까지 나선다면 현재의 난국을 타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겠는가 진소유가 문득 말했다 당신에게 황금 백방생은 급히 상념해서 깨어나며 말했다 사실이오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소 저번에 강남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백방생은 황금충의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문득 이 주위에 엿듣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진소유는 그 말에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그럼 그것을 내게 보여줄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품 속에 물건을 내보였다 물론이오 백방생이 내보인 것은 작은 금표봉투와 예금장부 두 개 그리고 약간의 귀중품 보따리와 약병 두 개였다 진소유는 그 중에서 오직 예금장부 두 개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예금장부에는 각기 백만냥과 69만냥의 황금이 기재되어 있었다 진소유는 그 액수를 보고 나자 절로 가늘게 손을 떨었다 정말이로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금포에 들러서 거기에서 돈을 더 찾아야 할 텐데 미처 그러지를 못했소 낭자가 만일 돈이 더 필요하면 쓰도록 하시오 아니면 그 돈들을 모두 가져도 좋고 진소유는 문득 놀라며 멍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말했다 내가 이 돈들을 전부 가져도 좋다고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소 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어둬 아깝지 않다고 나는 정말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오 백방생은 문득 말을 하다가 생각했다 아니 이미 그녀는 성융한에게 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혹시 그의 여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아 그러나 어쨌든 그녀가 기쁘게 그 돈들을 사용한다면 역시 기쁘지 않겠는가 백방생은 이어 다른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물건들도 평범한 것들은 아니오 여기 이 귀중품들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며 산 것이니 당신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악병들은 바로 진소윤은 문득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내가 이것들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은 역시 빨리 이 돈들을 가지고 숨어 사는 것이 좋겠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혹시 당신은 이미 그 성융한과 혼인을 약속했다는 말이오 진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러니 어서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소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당신을 지켜주며 살아갈 생각이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걱정 없소 진소윤은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내가 그렇게 정말로 좋은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사실 내가 당신이 없다면 숨어 산들 무엇하겠소 문득 진소윤은 전음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짐을 싸도록 해요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해졌으나 이내 그녀의 말대로 물건들을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 진소윤은 여전히 전음으로 말했다 나도 사실은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이곳을 버리고 곧장 떠나도록 해요 그들에게는 돈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좋겠군요 좋은 생각이오 백방생은 언급결에 그렇게 전음으로 대꾸해 놓고는 일순 어리둥절해 하며 생각했다 헌데 어째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일까 혹시 그녀가 해를 당하기라도 한 것일까 하지만 백방생은 일순 다시 크게 기뻐하며 전음으로 말했다 나도 사실 당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사서 고생을 하겠소 진소윤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이제 전음을 사용할 줄도 아는군요 백방생은 대꾸했다 몸이 치료되어 무공이 다소 높아졌소 진소윤은 이에 즉시 실내를 오가며 간단하게 챙길 것만을 몸에 지니고 다시 백방생에게 다가왔다 어서 가요 백방생은 비록 좋기는 하지만 느닷없는 변화라서 그저 어리둥절해 하며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방문을 지나서 드디어 마당에 내려서게 되었다 그들이 막 대문을 향해 걸어 가는데 문득 한 명의 하인이 다가왔다 그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기운이 맑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백방생이 이미 보았던 그 하인은 아니었다 그 하인은 필시 72지살에 하나일 것이다 그는 곧장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진소윤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금포에 갔다 오려는 거예요 그는 우선 얼마를 찾아서 이 폐식 때 기부금을 내고 싶다고 하는군요 백방생은 실로 그녀가 쉽게 이 장원을 포기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 장원은 본래 그녀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녀는 이곳에 갇힌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하인은 일시 진소유의 두툼한 허리를 수상적은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신분으로서 감히 그녀의 허리충을 들춰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실 진소유는 남의 보타도에 그 비극들을 작은 보따리로 만들어서 허리의 옷 속에 찬 상태였다 하인은 이윽고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럼 다녀오십시오 두 사람은 건성으로 담내하는 듯 하고는 곧장 대문을 나섰다 두 사람은 이어 정말로 대로를 지나서 한참 걸어다니다가 금포에 들렀다 백방생은 그 금포에 들러서 20만 양의 금표들을 찾은 뒤에 그 중에서 10만 양은 진소유에게 주었다 진소유는 묵묵히 그 금표 뭉치를 받아서 잘 간수했다 그리고 백방생은 이윽고 은밀히 신법을 전개하여 진소유와 함께 자신의 장원으로 향했다 마침 장원의 본체에는 일하는 목수 등이 몰려와서 거실에 부서진 기둥과 벽면들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집사의 안내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다가 후채로 갔다 그 후채는 모두 2층의 건물인데 역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고 새집이어서 더욱 휘황하고 아름다운 점이 있었다 시녀들은 이미 청소하는 여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장 큰 거실과 침실 등을 치워놓고 있었다 두 사람이 거실의 탁자 앞에 앉자 시녀가 차를 날라왔다 백방생은 후원의 연목과 정원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비록 당신의 집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훨씬 새집인 것은 사실이 아니오 진소유는 왠지 얼굴 가득하게 수심이 어려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사이에 많은 돈을 벌었군요 나는 별로 이제까지 한 일이 없어요 백방생은 그녀가 매우 우울해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것은 내가 횡재 횡재를 했기 때문이지 그보다 그들이 우리를 뒤쫓지는 않을까 진소유는 말했다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필시 뒤쫓아 오겠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달아나도록 합시다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천하의 그 어느 곳도 그들의 눈을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그들과 협상을 하자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생각이오 진소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혹시 전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 예금 장부에 있는 건 말이오 한 황금 백만냥 정도는 상관이 없소 진소유는 말했다 우리는 당장의 무림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들과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일단 우리가 혼인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쪽에 황금 백만냥으로 흥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진소유는 문득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직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와 혼인하기를 원하나요 백방생은 다소 움찔하여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만 당신은 당신은 혹시 또 비군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저의 사문사문은 이미 무너졌고 제가 몸을 의탁할 곳은 없어졌어요 설령 다른 절에서 절을 받아준다고 해도 이미 내 집 같은 느낌은 없게 될 거예요 이것은 사실 나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나는 환속하기로 결심했어요 백방생은 기뻐하며 말했다 백방생은 기뻐하며 말했다 맞소 세속에서도 일심으로 부처님을 받들면 그것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소 진소유는 말했다 사실 저의 사문이 무너지면서 저의 꿈도 모두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지요 나는 당신에게 시집가도록 하겠어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일순 크게 기뻐서 생각했다 그렇구나 그녀는 정말로 성룡안을 사랑한 것도 그리고 그를 남편으로 맞아들인 것도 아니었구나 백방생은 마침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가 덥석 달려들어 진소유의 몸을 안아버렸다 그녀는 아직 허리에 비급들을 감고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아름다운 난초의 향기가 났다 그리고 투명한 연꽃과도 같은 눈부신 얼굴 백방생은 이어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진소유는 가볍게 안색을 붉혔을 뿐 반항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그만 황홀경에 도취되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기분을 내서는 안 된다 백방생은 깊이 다시 한번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는 물러나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소 진소유는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었다 백방생은 물론 그녀의 허리에 감긴 비극들을 상기하고는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 우리 그들이 오기 전에 우선 무공부터 높여두는 것이 어떻겠소 진소유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말했다 어떻게 해서 무공을 높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우리 무리민들의 3대 법보 3대 법보가 무엇이오 진소유는 약간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이미 무리민이 다 되었군요 그건 무공비극과 단약단약 그리고 병장기가 아닌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지금 무공비극과 병장기는 그대에게 있으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소 진소유는 말했다 혹시 좋은 영단이라도 당신에게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이제까지 그녀에게 구박만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부드럽게 대해주자 너무나도 기뻐서 그만 뼈까지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겨우 끓어오르는 열정을 자제하며 말했다 물론이오 내가 이미 아까 말하지 않았소 이어 백방생은 품속에서 얘의 그 두 개의 약병을 꺼내놓았다 이것은 송명신단이고 이것은 대라금단인데 모두가 성수곡의 물건들이오 진소유는 아까 미처 그것들을 주의해서 보지 못했다 그녀는 때밖에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자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사실 그런 영단들은 그녀가 이제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것들이었다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죠 사실 이 성수곡의 영단들은 워낙에 귀하여 설령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다 백방생은 이윽고 자신이 소림사를 나와서 황진이와 만나게 된 사연 그리고 그 뒤에 치료를 하며 약병을 받은 일과 증평을 만나서 하나의 약병을 남에게 준 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 백방생은 다시 황진이에게 두 개의 약병을 받은 일을 설명한 후에 다시 말했다 그녀는 연인이 남쪽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의 호의가 되었다가 그녀 자신의 연인을 찾으러 떠나버리고 말았소 하지만 백방생은 얼른 무공수련을 하룩심으로 무슨 황금충의 재산예 기나 당리 등의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진소유는 가볍게 탄식하던 이 말했다 정말 기이한 인연이로군요 그녀가 당신을 좋게 봤음이 분명해요 나중에 그녀를 보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녀는 머지않아서 내 앞에 연인을 데리고 나타날지도 모르오 그때 내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겠소 진소유는 말했다 하지만 그 약들은 당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복용해서야 되겠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세상에는 정말 기이한 일도 많소 뜻밖에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몸이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것이오 자 한번 만져보시오 이제 나는 사실 어떤 치료약도 필요 없게 되었소 진소유는 손가락으로 그의 손목을 진맥해 본 이후에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아마 당신은 매우 운이 좋은가 봐요 저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둘 다 온수대통하게 될 것이 아니오 자 어서 이 송명신단은 내상양 내상 약인이 놔두고 대라금단을 내알씩 복용하도록 합시다 진소유는 그만 웃었다 대라금단은 한 번에 일갑자의 공력을 증가시키는데 그렇게 많이 복용하면 어떡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이전에 대환단을 서른여섯 개나 복용한 적도 있는데 진소유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뚱보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요 혹시 내가 뚱보가 되어 보기가 싫다는 것일까 백방생은 내심 가슴을 졸이며 다시 우기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그럼 우리 각자 두 알씩만 복용하도록 합시다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우선 한 알씩 복용하도록 해요 백방생은 결국 진소유의 권유를 받아들여 대라금단을 한 알씩만 복용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들어갔다 백방생은 시녀들에게 간단한 주의사항을 지시한 다음에 침실의 방문과 창문들을 모조리 닫아 걸고 이어 다시 품속에서 대라금단만 두 알을 꺼내 들었다 한 사람은 호법을 서야 할 테니 그대가 먼저 운기행공을 시작하구려 백방생이 그 금단 금단을 하나 건네주자 진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장 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내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속기 시작하고 전신의 모공에서 안개같은 기운이 일원하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 두 사람의 경지는 상승의 경지이기 때문에 비록 운기행공 도중이라고 해도 별다른 주화인마의 위험은 없었다 단지 백방생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호법을 서는 척 했던 것이었다 점차로 진소유의 전신의 기운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진소유의 내공은 3갑자 정도였다 이제 그녀는 1갑자의 내공을 더하여 절정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모습이 둥근 백색의 공 모양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곧장 가부좌를 들고 그 앞에서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대라금단을 두 알을 복용했다 얇은 밀랍의 껍질을 벗겨내자 왠지 그윽한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고 여전히 맛은 없었다 일순 뱃속에서 열기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체내의 진기와 합류했다 백방생의 몸에는 이미 진기가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융화 관통된 대주천반운이 장애가 없어지기는 했으나 워낙에 진기가 막대해 짐에 따라서 전신의 혈관들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대개 그러한 현상은 이른바 다른 경지로 상달상달하는 조짐이며 대부분이 위험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폐관 수련을 하여 전신의 혈맥들을 안마하고 트이게 하며 혹은 문파의 선배고인들의 보호와 벌모세수 벌모세수의 개정대법을 받기도 한다 자칫 심마에 빠져서 진기가 다른 방향으로 세워버리거나 혹은 역류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결코 그런 상황에서 무리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이미 그러한 경지를 돌파한 경험이 있었고 또한 전신의 치료가 완료된 지금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감히 이런 위치에서 대라금단을 두 알이나 복용하지는 못했었을 것이었다 이내 전신의 대주천반운상의 진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백방생은 드디어 백맥을 포괄하는 지선지선들에도 진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미 내공심법의 종류가 달라진 최상승 최상승의 내공심법이라는 것이었다 대주천반운상의 간선간선에서 숨이 막힐 듯 이 답답하게 죄어 있던 진기가 지선의 문이 트이기 시작하자 그쪽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다 지선의 흐름은 빨랐고 간선의 흐름은 늦었다 그만큼 간선의 압박은 약화되었지만 지선에서는 이미 위험한 고비가 예고되고 있었다 진기가 강력하여 그 지선의 속도가 빨라졌음으로 좀처럼 제어하기가 어려워졌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분산된다면 즉시 반신불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일에 자 신이 붙은 백방생은 오히려 그 지선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그가 알고 있는 최상승의 내공심법에 의해 거의 한순간에 108개의 대소혈맥 대소혈맥들이 관통되게 되었고 그 기운은 다시 대주천반운에 간선의 흐름과 합쳐졌다 전신의 진기의 흐름이 그와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되자 문득 전신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신의 혈맥들이 열려가고 그 기운들이 세맥들에도 전해지게 되자 지극히 상쾌한 느낌과 함께 진기들이 어딘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해저해저에서 충맥 충맥을 통해 거대한 진기가 이황궁 미황궁으로 일직선으로 치솟았다 대개 그렇게 막강한 진기를 갑자기 대하게 되면 자칫 머리가 이상해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이미 경험이 있고 또한 이황궁이 완전히 닫혀져 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생각보다 아주 쉽게 두정 두정이 열렸다 두정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느낌이다 일순 백방생은 분수처럼 퍼져나가는 자신의 기운이 우주 우주와 하나가 되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이어 그 우주의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곧 그것은 천인합일 천인합일이다 바로 그것을 일명 생사현관 생사현관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후천진기 후천진기는 우주의 기운과 화합하여 선천진기 선천진기로 바뀌며 그 선천화된 진기가 그의 몸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108열맥을 완전히 융통시키고 전신의 1천세맥 1천세맥과 8만4천모공 8만4천모공을 크게 열어놓았다 진소유는 비록 다른 경지로 도약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공력을 1갑차를 더하여 단숨에 사갑자의 절정최고의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무학에 대한 이해와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주천반운상의 진기가 점차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면서 짙은 안개기운 속에서 눈을 떴다 그러나 그 안개기운들은 이내 흔적도 없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일순 강렬한 기운이 내비쳤으나 이내 부드럽고 온화한 광채로 변했다 운기행공을 하는 도중에 주변의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천상회에서도 아직은 그들의 뒤를 추격하지는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문득 백방생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한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백방생 그는 이순간 투명한 공 모양의 진기들에 가득 쌓여서 몸이 허공으로 한자나 둥실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부공산매 부공산매의 현상이다 즉 최상승의 내공이 완전히 성취된 모습이었으며 게다가 그 경지도 이미 최고의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백방생의 전신의 피부는 그야말로 맑게 빛나기 시작하고 마치 상서로운 듯한 기운이 실내에 감돌았다 또한 점차로 그 기운이 강렬해져서 진소윤은 거의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진소윤은 사실 백방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백방생의 무공이 설마하니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을 줄은 몰랐다 문득 과거 백로야의 장원에서 거의 불가사의한 전경을 보이던 백방생의 무공이 그녀의 내리에 섬전처럼 떠올랐다 백방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최절정의 경지에 완전히 이르게 되자 매우 마음이 흡족했다 그는 문득 빛을 감추었고 서서히 지면으로 내려온 다음에 눈을 떴다 그의 몸에서 피어나던 투명한 진기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의 피부는 아직도 은은한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눈에서는 일순추수처럼 맑고도 예리한 광채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백방생은 눈을 뜨고 나서 뭔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는 진소유를 보고는 의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백방생은 자신의 목소리도 아주 맑고 낭낭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소윤은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대라금단 두 알을 한꺼번에 복용했나요 백방생은 그 말에 그만 안색을 붉히고 쩔쩔매며 변명했다 아 아니 나는 그저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소 소유 소유 진소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남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가능하면 힘을 키우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당신은 아까 내 알을 복용하자고 말하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그것은 나의 착오였소 지금 내 공력은 6각자 6각자인데 만일 더 이상 공력을 증가시켰다면 곤란해질 뻔했소 다음 단계인 대홍낙 대홍낙은 마음으로 깨닫는 무공인데 그런 깨달음도 없이 공력만 증가시켰다가는 오히려 주하인마를 당하기 쉬운 것이오 진소윤은 말했다 당신은 머지 않아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이미 그 경험이 있고 또한 지식도 가지고 있소 다만 그것을 신체에 적용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니 아마도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오 초절정의 경지에 오르고 이어 심검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진소윤은 문득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님의 무공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나요 백방생은 느닷없는 그녀의 질문에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아마 혹시 초절정의 경지는 아니었을까 진소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진소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바로 천상오룡이에요 그들의 무공이 이미 그 경지인데 당신의 아버님의 무공이 겨우 그 경지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혹시 심검이나 광검 광검의 경지는 아니었을까 진소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분은 달마일 신승 달마일 신승이라는 벼루까지 붙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다만 폐관을 너무 많이 해서 강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분의 무공은 이미 최고 경지인 무형검 무형검에 이르렀었다고 해요 백방생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 졌다 무형검이라고 아니 그런데도 누구에게 당했다는 말인가 세외옷에 세외옷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었을 텐데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진소윤은 말했다 현재 무공이 무형검의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천륭무가의 가주가주 밖에는 없다고 해요 백방생은 난색이 변했다 아니 그럼 그 천륭무가의 가주 석장생 석장생이 우리 부모님의 원수라는 말인가 진소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 그 석장생은 분명히 소림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가 반드시 당신의 부친을 이긴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부모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당하고 말았죠 백방생은 문득 전신이 서늘해지는 듯한 감각을 맛보았다 그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공포감 공포감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천하의 다른 알 수 없는 절세고수 절세고수가 있어서 나의 부모를 해치고 말았다는 말이요 진소윤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제가 이제까지 알아낸 얘기는 겨우 그것에 불과해요 저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저의 얘기는 그러니까 당신은 설령 무형검의 경지에 오른다고 해도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무형검이 최고의 경지인데 어떻게 또 다른 경지에 오른다는 말이오 진소윤은 문득 입을 다물고 묵묵했다 그녀는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시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에 신선신선이 있다는 말인가 진소윤은 말을 하지 않아서 얼핏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 아버지의 무공이 당시에 이미 무형검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고 백방생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굴리는데 문득 진소유가 그를 향해 다시 말했다 나는 가야겠어요 백방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냉랭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당신은 계속 여기에서 살도록 해요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말고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어요 백방생은 그만 가슴이 철렁해짐과 동시에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애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이미 나와 함께 살기로 하지 않았소 진소유는 싸늘하게 말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백방생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차갑고도 완고하여 결코 마음을 돌릴 것 같지가 않았다 백방생은 그만 참지 못하고 의악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그녀의 몸을 얼싸 안았다 진소유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몸을 안아 들고 미친 듯이 애물을 하고 입맞춤을 하다가 이윽고 침상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가져버리겠소 나는 당신을 가져버리겠소 그래야 다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진소유는 그저 목석처럼 있을 뿐 아무런 반항이나 움직임도 없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몸을 침상 위에 눕혀놓았다 그리고는 막 그녀의 옷을 벗기려다가 멈칫했다 진소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고 전혀 동요되는 기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문득 절망감을 느끼며 소리쳤다 날 보고 어쩌란 말이오 날 보고 어쩌란 말이오 대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소 나를 죽일 작정이오 45장 반전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음산하고도 싸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 음성은 매우 귀에 익었다 그리고 매우 소름끼치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깜짝 놀라서 급히 고개를 돌려보았다 분명히 안에서 잠궜었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여어 느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천상회주인 성룡안이었다 주인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룡안의 그 은백색의 머리카락은 그 가운데에서도 음산하게 흡사 귀화 귀화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 성룡안의 입술이 다소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백방생은 놀라서 안색이 변했으나 이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이 나를 놀리려는 것이요 그럼 어디 한번 나와 싸워봅시다 성룡안은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는지 다소 놀란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참으로 놀라운 녀석이로구나 불과 잠깐 사이에 무공이 신기하게도 늘었군 하지만 지금 나는 너와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마라 그때 진소유는 이미 침상 위에서 몸을 일으켜서 성룡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왔나요 진소유의 말에 성룡안은 시선을 그 쪽으로 돌렸다 그렇소 듣자니 당신은 무슨 고릴이 있어 나갔다는데 어째서 둘이서 이런 곳에 있는 것이요 진소유는 말했다 무공이 증진되어서인지 그녀의 용모는 더욱 부드러운 빛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와 금포에 들른 다음에 잠시 그의 장원에 들른 거예요 그는 이전부터 나를 좋아했으니 자연 나에게 관심이 많죠 성룡안은 말했다 그럼 당신도 그에게 관심이 많다는 말이요 진소유는 말했다 나도 물론 그를 최근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이토록 매사에 적극적이니 나도 장차 그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성룡안은 안면이 다소 일그러졌다 그래서 이곳에 있을 작정이요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곳은 그의 집이고 나의 집은 따로 있어요 내가 내 집이 있는데 어째서 이곳에 있겠어요 성룡안은 손을 내밀었다 그럼 어서 갑시다 진소유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마주 잡았다 성룡안은 그녀의 손에서 체온을 확인하자 비로소 마음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그는 백방생은 나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백방생이 신법을 날려 그 앞을 가로막았다 성룡안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백방생은 마치 온몸을 맡기는 듯이 성룡안에게 손을 맡기고 있는 진소유 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나도 같이 가야겠소 나도 천상회의 일원이니 함께 갑시다 성룡안은 그것을 보고 말했다 너는 아직 입회식을 치르지 않았으니 천상회의 일원이 아니다 게다가 너는 앞으로도 입회식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를 따라 갈 필요가 없고 그저 이곳에서만 살면 된다 성룡안의 말은 확고부동해 보였다 그의 말은 그대로가 결정이었으며 누구라도 그 지시를 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오만함을 담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가 이제는 자신을 천상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을 생각해 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오 성룡안은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필요한 곳은 바로 이곳일 것이다 너는 그저 이곳에서 씨나 뿌리고 밭을 일구어서 농사나 짓는 것이 어떠냐 백방생은 그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 보여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 사이에 성룡안은 이미 진소유를 데리고 밖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마치 거짓말처럼 성룡안은 허공을 밟으며 날아가고 있었다 백방생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그 뒤를 추격해 보았다 하지만 성룡안의 신형은 진소유와 함께 어느새 아득히 건물들의 사이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백방생은 문득 뒤이어 그 뒤를 쫓는 다섯 개의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바로 그들은 다름 아닌 천상오룡이었다 필시 이 장원에 이미 내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그 기세 기세를 보자 이마에 문득 식은땀이 흐르며 감히 더 추격할 수가 없었다 백방생이 머뭇거리자 이내 그들은 멀리 사라졌다 백방생은 문득 넋을 잃은 듯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것은 실로 꿈이 아닐까 정말로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백방생은 사실 성룡안과 진소유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갈 수가 없었다 필시 이번에 그가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그러나 갈 수도 없었지만 이곳에 편안히 머물 수도 없었다 그는 곰곰이 진소유의 의도를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로 복수를 꾀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그녀는 어째서 그에게 더욱 무공에 정진할 것을 말했다는 말인가 백방생으로서는 게다가 혹시 천상회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그는 그 일로 인해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공 수련도 역시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세수도 하지 않고 수염을 길렀으며 거칠하게 변해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의 주변은 늘 조용했다 그를 습격할 듯 하던 천상회의 사람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실로 기이하기까지 한 일이었다 백방생이 이래째 밤을 보내고 났을 때 비로소 본체가 완전하게 수리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백방생은 그날은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은 다음에 새 옷차림으로 본체로 나아갔다 본체의 거실은 정말로 옛날처럼 감쪽같이 수리되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잘 치워져 있었다 한쪽의 벽 난로에서는 잘 다듬은 참나무 장작들이 기세 좋게 타오르고 있었고 거실의 내부는 훈훈했다 백방생은 모처럼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새로운 분위기에 젖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니 왠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밖에는 어느새 눈이 내려서 사방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다 이런 날에는 왠지 시녀들이라도 불러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화하화하와 향하향하라고 불리우는 그 두 명의 나의 어린시 여들은 오늘따라 의복을 산뜻하게 잘 차려입고 있었다 그런데 백방생이 그녀들을 불렀을 때에는 뜻밖에도 그녀들은 오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옥색의 의상을 경장으로 잘 차려입은 절색의 미소녀 미소녀 백방생은 그리 친숙하지는 않아도 한눈에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바로 석채릉이었다 백방생은 정말로 성룡안의 동생인 그녀가 이곳으로 찾아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하인들의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여기까지 오면서 약간의 완력을 사용한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어서 오시오 이런 누추한 자리에 와 주다니 뜻밖이오 석채릉은 그의 얼굴을 강한 시선으로 주시하다가 문득 배시시 웃었다 내가 여기에 와서 기분이 좋은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글쎄 뜻밖인 것은 사실이오 어쨌든 기왕에 온 것이니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그의 맞은편의 태사이에 풀썩 주저앉았다 백방생은 필시 여기에 그녀 혼자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천상회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소유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백방생은 문득 진소유의 얼굴을 그려보았으나 이어 석채릉에게 말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소 석채릉은 기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나의 올케가 될 사람을 유혹했었다죠 그래 그 재미는 좀 보셨나요 안하무인격으로 건방지게 말하는 석채릉에게 백방생은 당장에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태연을 유지하며 말했다 이곳은 내 집이오 만일 낭자가 다른 볼일이 없다면 이만 돌아가 주어두면 좋겠소 석채릉은 그의 명백한 촉갱령에도 전혀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눈앞의 남자 정도는 얼마든지 요리할 자신이 있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지 않겠다면요 설마하니 완력으로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야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나는 낭자가 이곳을 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소 석채릉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었다 나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보낼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당신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소 다만 당신에게는 한 가지만이 필요할 뿐이오 이어 말을 끝남과 동시에 백방생은 신형을 움직여 그녀의 앞으로 날아갔다 백방생의 무공은 확실히 그의 공력에 걸맞게 증진되어 있었다 그가 일단 움직이자 자리에 그의 환영이 미쳐 사라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그의 우수는 그물처럼 변해서 상대방을 죄어가고 있었다 사실 석채릉의 무공은 백방생과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작 일갑자 정도의 차이였다 그런데 그녀는 백방생이 이렇게 갑자기 성공을 취해올 줄은 몰랐다 그의 무공이 이렇게 갑자기 증진되었을 줄도 미쳐 몰랐다 일순간 장래에 펑펑펑 하는 소리들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벽난로의 불빛들이 심하게 흔들렸다 석채릉은 경악하며 급히 쌍장을 모아서 백방생의 공격에 대응해 갔다 그것은 마치 손과 발이 여러 개가 달린 귀신들이 일시에 수십 개의 환영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매우 짧았다 석채릉은 처음에는 겨우 막아내기는 했으나 이 내 그물이 조여들 듯하여 결국 백방생에게 일장을 얻어맞고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들이 처음 싸움을 시작할 때는 태사회가 있는 쪽이었는데 어느새 그들은 거실의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속은 주님 백방생이 석채릉의 손을 잡아서 끌려고 할 때 문득 뒤에서 약간 늑수그레한 음성이 들려왔다 백방생이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거실 안에는 두 명의 백의 노인 백의 노인이 나타나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아직도 검은 빛이었는데 두 눈에서는 각기 사람의 몸이라도 배어버릴 듯한 무형의 기운이 발출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무형직이 무형직이다 바로 초절정 이상의 고수에게서 느껴지는 심오한 얘기인 것이다 백방생은 그 두 명의 노인이 바로 석채릉을 호의해 온 것이며 다름 아닌 36천깡의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백방생으로서는 물론 그 중에 하나라도 상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그의 수중에는 석채릉이라는 인질이 잡혀있는 것이다 백방생은 여유있게 웃으며 모장을 그녀의 뒤통수에 갖다댔다 여러분의 무공을 한번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하지만 그 전에 이 여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 두 명의 백의 노인은 백방생이 그렇게 엄포를 놓자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백방생은 이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그렇게 많은 손님을 달가와 하지 않소 백의 노인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석채릉이 말했다 모두 돌아가요 내 걱정은 말고 속은 주님 두 백의 노인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싶었으나 이내할 수 없다는 듯 창문을 열고 밖으로 휑하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그녀의 몸을 번쩍 안아 들고 자신의 태사의로 돌아왔다 석채릉은 백방생이 말없이 자신을 옆 자리에 앉히자 이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무공이 높아졌다고 하길래 믿지 않았더니 정말이었군요 당신은 보기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백방생은 말없이 그녀의 아혈마저 제압하여 말도 못하게 해놓고 이어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다 석채릉은 처음에는 그가 단지 겁을 주기 위해 그러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백방생은 묵묵히 쉬지 않았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겨버리고 말았다 석채릉은 처음에는 안색이 창백하고 분노의 빛을 띄었으나 이내 마지막 고이마저 떨어져 나가자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는 마치 목석처럼 그녀의 알몸을 한 차례 훑어보더니 이어 한 손으로 그 알몸을 안아 들고 벽난로 쪽으로 다가갔다 벽난로에는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므로 약간 따뜻하긴 했으나 석채릉은 순간 소름이 끼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백방생의 무표정한 얼굴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지금 그 백의 노인들은 창밖에서 발을 구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론 정말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석채릉이 그렇게 알몸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감히 구하러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백방생은 벽난로 옆에 의자 위에 석채릉을 반듯하게 눕혀놓았다 그리고 한 자루의 장검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바로 석채릉이 차고 다니던 그 옥색옥색의 보검이었다 그 보검은 불 속에 들어가자 이내 끝부분이 발그레하니 달아올랐다 백방생은 그것을 들어 이윽고 석채릉이 몸에 데려다가 문득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 목숨과 당신의 한 목숨을 바꾸는 것이 석채릉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극도의 수치감 등으로 인해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고자 했다 헌데 어느새 아혈은 다시 풀려져 있었다 그녀는 날벼락처럼 소리쳤다 네놈이 감히 감히 이러고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백방생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네 이미 말하지 않았어 한 목숨과 한 목숨을 바꾸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삶의 즐거움도 잊어버린 사람이니 당신과 함께 죽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오 말과 함께 백방생은 그 옥보검으로 그녀의 얼굴에 겁날을 가져갔다 비록 아직 날이 닿지 않았지만 서늘하고 뜨거운 기운이 얼굴 위에 느껴졌다 석채릉은 이미 그 보검이 금석을 무호 자르듯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 소리쳤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다만 편안해지기를 바라오 석채릉은 말했다 나는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나의 두 시녀들을 죽이지 않았어 석채릉은 일순 놀라며 안색이 흙빛이 되었다 그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음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풀어주겠소 석채릉은 말했다 물론 나는 절대로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 그러자 백방생은 느닷없이 지풍을 날려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석채릉은 일순 어리둥절해졌으나 이내 놀란 토끼처럼 날아서 자신의 의복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백방생의 신형은 어느새 여전히 그녀의 곁에 바싹 달라붙고 있었다 석채릉은 그가 자신이 옷을 입는 광경을 보았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석채릉은 옷을 다 입고 나서 은근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백의노인들은 여전히 창밖에서만 머무르고 있을 뿐 조금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석채릉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군요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나를 풀어줄 줄은 미처 몰랐어요 백방생은 시퍼런 살기살기가 번뜩이는 그녀의 눈을 마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본래 그런 편이오 석채릉은 그의 오수가 아직도 자신의 전신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웃으며 다시 말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어쩌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결국 당신을 해치게 될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당신을 소유와 교환할 생각이오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었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을 그냥 둘 줄로 아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사겠소 석채릉은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사겠다고요 대체 얼마에 사겠다는 거죠 백방생은 품속에서 한 장이 금표를 꺼내 들었다 석채릉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겨우 천량짜리 금표가 아닌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이것으로 당신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이것으로 밖에 있는 두 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침실로 데려가겠소 석채릉은 안색이 싹 변했다 내가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처리하는 것은 아까의 일보다도 오히려 쉬운 일이지 하지만 사실 나는 별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소 석채릉은 속으로 어떻게 해야 이 괴상한 녀석에게서 떨어질까 하고 궁리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럼 내가 너를 잊어주기만 하면 너는 내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 그렇소 하지만 당신은 잠시 틈만 나면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부를 것이 아니오 석채릉은 천룡무가에서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온 몸으로 실로 오늘처럼 그런 심한 꼴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까 너무나도 놀랐었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어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시녀들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혈도 혈도만 짚어놓았을 뿐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 당신은 계속 이곳에 남아있도록 하시오 그때 갑자기 거실의 문이 열리며 두 시녀인 화하와 향하가 놀란 외침과 함께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마도 밖에 두 백의 노인이 석채릉의 말을 입증시켜주기 위해 안으로 들여보낸 모양이었다 이곳은 위험하니 너희들은 다시 이곳으로 일하러 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돈은 집사에게 주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갖도록 해라 백방생은 조금 전에 꺼냈던 그 금표를 두 시녀에게 주었고 그 두 명의 시녀는 놀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겉게 질린 그녀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백방생은 다시 지풍을 재빨리 날려 석채릉을 제압했다 석채릉은 비록 감히 반항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다시 제압을 당하자 만면에 그만 분노한 기색을 떠올렸다 백방생은 곧 그녀를 안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백방생은 안으로 들어서자 우선 모든 방문과 창문들을 안에서 닫아 건 다음에 침상으로 다가가 그녀를 침상위에 내려놓았다 석채릉은 분노한 기색으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렇게 나올 건가요 백방생은 간단하게 대꾸했다 그렇소 석채릉은 그가 다시 옷을 벗기기 시작하자 소리쳤다 나를 믿어요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문득 그녀의 아열도 제압해 버렸다 그리고 이어 그녀의 옷을 다시 모조리 벗겨 버렸다 지금 창밖에서는 두 명의 백의 노인들이 초조해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허술한 듯 해도 도무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서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 자신도 이내 옷을 모조리 벗고 석채릉과 함께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백방생은 마치 신혼 부부가 하듯이 그렇게 천천히 석채릉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이윽고 그녀의 몸을 안으려고 하자 문득 석채릉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애원이 실려 있었다 백방생은 내심 탄식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는 그녀에게 좀 더 깊은 흔적을 남길수록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문득 백방생은 탄식과 함께 몸을 일으켰고 자신 먼저 옷을 모두 입은 다음에 다시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거실로 나가버렸고 그녀가 옷을 입고 어디로 가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이윽고 백방생이 거실에 앉아서 밖에 쌓여있는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침실의 문이 열리며 다시 석채릉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뒤에는 예의 그 백의 노인들이 실입하고 서 있었다 백방생은 그쪽을 한번 바라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다 석채릉은 이윽고 그의 맞은편에 자리로 가더니 가볍게 앉았다 지금의 이 대치는 최초와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것은 석채릉의 양 옆에 백의 노인들이 실입하고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선 이제 눈물의 흔적은 없었다 어차피 그것은 연극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석채릉은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보기보다는 간담이 매우 크군요 그래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 석채릉은 웃으며 말했다 본래 내가 원하던 것은 바로 당신의 재산이었어요 난 당신의 재산이 탐이 나서 온 것이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난 지금 당신을 원해요 이를테면 당신의 고통 같은 것 당신은 설마하니 이 변화를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겠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바보였소 석채릉은 말했다 후회하고 있는 모양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후회하고 있소 석채릉은 문득 일어서서 자신의 보검을 찾아 허리에 꽂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겁이 없어요 혹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말과 동시에 석채릉은 우수를 가볍게 휘저었다 그것이 바로 신호였다 그 두 명의 백의 노인들은 즉시 백방생을 향해 좌우에서 엄습해 들었다 그들의 공격은 실로 경천동지할 정도였다 한순간에 그들의 수영수영 이것이를 가득 뒤덮었으며 어느새 그것들은 눈꽃이 날리듯이 날벼락처럼 백방생의 전신을 뒤덮고 있었다 백방생은 사실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눈앞에서 무서운 손속들이 덮쳐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었다 일순간 흡사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음과 함께 백방생의 전신에는 수십 줄기의 피가 치솟았으며 그의 육신은 썩은 집단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안면을 일그러뜨렸으나 이내 이빨을 깨물고 참았다 백의노인들은 단 한 번에 자신들의 손속이 성공하자 이내 뒤로 물러섰다 석채릉은 천천히 앞으로 다가와서 백방생이 고통 속에서 전신을 꿈틀거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백의노인들은 이미 대단히 백방생에게 화가 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공격의 고문 수법의 일종인 역경혈맥 역경혈맥을 가미시켰던 것이었다 그 수법은 붕근착골의 경우처럼 눈에 띄는 점은 없으나 당하는 사람은 전신의 혈맥에 마치 수천마리의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고통과 가려움증 때문에 거의 미칠듯이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다 석채릉은 잠시 백방생이 억지로 그 고통을 찾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지풍을 날려서 그 수법을 해소시켜 주었다 백방생은 그 엄청난 고문 수법에서 헤어나자 마치 한 더미의 고깃덩어리가 된 것처럼 늘어졌다 그의 몸에 나 있는 수십 군데의 상처에서는 아직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것들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지금 지독한 내상 내상을 입어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석채릉은 노인들에게 백방생을 태사위에 앉히게 한 다음에 자신도 다시 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무모하군요 겨우 이 정도를 하려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었나요 백방생은 겨우 입을 열어 어렵게 말했다 그랬나 보오 석채릉은 천천히 걸어서 그의 바로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수십 번의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연신 퍽퍽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이 거의 보이지도 않게 움직였고 이어 백방생의 양쪽 뼘과 입술 등이 터져나가며 피가 흘러나왔다 백방생은 거의 무공이 상실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다 이어 백방생이 거의 혼절할 즈음이 되어서야 석채릉은 손을 멈추었다 어느새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원독에 빛이 가득하게 흐르고 있었다 언제 그녀가 그러한 수모를 받았었던가 백방생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없었다 석채릉은 이를 갈며 말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백방생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었다 석채릉은 이에 백의 노인 한 사람에게 말했다 그를 어서 침실로 데려가서 눕혀놓도록 해요 말을 하는 그녀의 두 눈에서는 일종의 원독에 잔인한 광기광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백방생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두 명의 백의 노인 중에서 한 사람이 백방생을 들고 침실로 데려갔다 그는 곧장 백방생을 침상 위에 눕혀놓았다 석채릉이 곧장 그 뒤를 따라왔는데 그녀는 입가에 가득 잔혹한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이윽고 백의 노인이 밖으로 나가고 나자 석채릉은 문득 자신의 보검을 뽑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백방생도 이때는 다소 정신을 차렸으므로 놀라며 말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석채릉은 보검을 그의 눈앞에서 휘저어 보이며 말했다 나는 너의 그 흉측한 물건을 잘라내려는 것이다 감히 내 앞에서 지랄 발광을 했으니 잘려나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 백방생은 오히려 여유있게 미소하며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손에는 있을 지연정 이익은 없을 것이오 석채릉은 마악 보검을 그의 몸으로 가져가려다가 멈칫하며 말했다 손에는 있을 지연정 이익이 없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저 당신을 겁주었던 것이지 무슨 털끝 하나 다치게 했던 것은 아니오 마지막의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양보를 한 것이지 헌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소 석채릉은 음산하게 웃었다 정말 병신 같은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너를 그저 고자를 만드는 선에서 끝날 줄로 아느냐 나는 너를 죽이거나 혹은 아예 무공을 전폐시키고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는 차라리 나를 범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죽어도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지 백방생은 가볍게 탄식했다 그 말은 정말 낭자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잔인하구려 석채릉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너는 내가 정말로 아름답다고 여기느냐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아니면 내가 왜 그 일을 하려다가 중도에서 그만두었겠소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럼 너는 내 손에서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겠군 백방생은 말했다 이미 말했지만 그것은 손해만 있지 이익이 없는 일리오 예컨대 낭자는 지금부터 언제라도 나를 제거할 수가 있소 그런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날려야만 하겠소 석채릉은 이미 백방생을 몇 차례 가격함으로써 내심의 분노가 많이 사라졌다 마음이 일단 냉정해 지자 그녀의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석채릉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정말로 내게 백만냥이나 되는 황금이 있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두 개의 예금장부 등을 꺼내 보였다 석채릉은 즉시 그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자연 두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본래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그녀가 이곳에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두 개의 예금장부에는 무려 150만냥에 달하는 황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낭자도 그것이 현은 현은과 같다는 것을 잘 알 것이오 석채릉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것은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가 아니냐 백방생은 말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게 될 것이 아니오 석채릉은 문득 보검을 그의 목 밑에다 갖다댔다 그 옥색의 시퍼런 겁날이 슬쩍 백방생의 목 밑에 닿아 신랄 같은 선열을 흘려냈다 석채릉은 음산하게 말했다 이제 너는 죽어도 할 말이 없겠지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낭자는 아직 그런 예금장부의 사용법을 모르는 모양이군 그것들은 만일 당사자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한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오 석채릉은 즉시 다시 말했다 어서 비밀번호를 대라 백방생은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인데 뭐 때문에 그런 남 좋은 일을 하겠소 그보다는 차라리 나와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말했다 무슨 협상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건 간단하오 바로 나는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고 낭자는 그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이오 물론 낭자가 나중에라도 다시 약속을 어기고 나를 핍박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석채릉은 약간 발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결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다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낭자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소 하지만 내가 급한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지 석채릉은 보검으로 위협하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 그러니 어서 빨리 비밀번호를 떼라 석채릉이 흥분해서인지 다시 백방생의 목 밑에서는 가벼운 상처가 생겨났다 46장 현연대법 현연대법과 불가사의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우선 안전을 위해서 내가 쓰던 예금장부의 비밀번호를 말해주겠소 하지만 일단은 한 가지의 조건을 들어줘야 하오 석채릉은 눈살을 지푸렸으나 다시 재촉했다 무슨 조건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지금 매우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오 이런 상황에서는 말할 수가 없소 내가 애써 놓은 재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석채릉은 아미를 찌푸렸다 그럼 내게 의원이라도 불러달라는 말이냐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호감까지는 필요 없소 나는 그저 낭자가 차 한 잔만 끓여다 주면 돼요 석채릉은 싸늘하게 조소했다 너는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서도 근사한 취미를 가졌구나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온갖 고난에 시달렸기에 늦게나마 그런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오 게다가 낭자에 차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은 실로 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소 석채릉은 그를 보며 말했다 너는 설마하니 그 사이에 달아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백방생은 말했다 설령 내가 몸이 온전하다고 해도 지금은 달아날 수가 없을 것이오 석채릉은 다시 그에게 보검을 바싹 들이댔다 내가 먼저 너의 그것을 잘라내기 전에 말하는 것이 어떠냐 백방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낭자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오 다만 낭자가 그 내 부탁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필시 한 가지 보답을 할 것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너는 무슨 보답을 한다는 것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우선 쓰던 것이 아닌 백만냥이 들어있는 예금장부의 비밀번호를 말해주겠소 그러면 낭자는 남은 예금장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될 것 이거나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소 석채릉은 문득 구미가 당기는 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돈이라는 것은 즉 사람이 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아니겠소 석채릉은 잠시 그의 얼굴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보검을 거두어 허리에 차고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백방생은 그녀가 나가는 즉시 약병에서 부활의 송명신단을 꺼내어 입속에 넣고 삼켰다 사실 그가 차를 마시고 싶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두알의 송명신단은 이내 그의 몸속에서 녹아서 그의 치명적인 내상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로소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어 공력을 끌어올려 안색을 창백하게 만드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석채릉은 이윽고 잠시 후에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물론 그녀가 새로 끓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있던 것을 벽난로에 한번 데운 것에 불과했다 고맙소 백방생은 겨우 몸을 일으켜서 마치 그것을 보약이나 되는 것처럼 천천히 불어가며 마셨다 이윽고 그가 빈 찻잔을 돌려주자 석채릉은 말했다 이젠 약속을 지킬 때가 아니냐 백방생은 그녀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준 뒤에 이어 말했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 작은 예금장부는 돌려주시오 석채릉은 냉소하며 말했다 내가 너의 말을 믿을 줄로 아느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내가 가짜 비밀번호를 말했다는 것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내가 금방 가서 확인해보면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도록 해라 말을 마치자 석채릉은 정말로 그 두 개의 예금장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백방생은 그것을 바라보며 문득 입가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이미 석채릉이 몸소 그 예금장부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러 갈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작은 쪽이었다면 수아를 보냈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액수 쪽이었기에 그녀는 감히 수아에게 그것을 맡기지 못한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으로 볼 때 백방생은 그녀에게 있어서 도간에 든 쥐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석채릉이 사라지고 나자 과연 두 명의 백의 노인이 백방생의 침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음산한 표정으로 백방생을 주시하더니 이어 백방생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들의 무공은 초절정의 단계로써 백방생보다도 한 단계가 높았다 백방생의 상태가 온전하다고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의 감시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두 사람이 모두가 엄중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석채릉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백방생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실 그것이 바로 실수였을 줄이야 갑자기 멀쩡히 있던 두 명의 백의 노인이 졸기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은 무공이 가히 초인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로서 결코 이와 같은 시기에 졸리가 없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마치 어떤 사고를 확실히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옆에 한 사람이 흡사귀신처럼 나타났다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점장이 노인이었는데 용모도 또한 기이했다 검은 색의 피부와 눈 그리고 머리카락도 아주 시커먼 빛을 바라고 있었다 백방생이 만일 그와 같은 광경을 보았다면 필시 언젠가 본 노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백방생도 이 순간 골아 떨어져 있었다 마치 갑자기 이 방안의 움직임이 모두 정지된 것 같았다 그 사이로 흑의 노인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대체 언제 이 방안에 들어온 것이었을까 흑의 노인은 정작 두 명의 백의 노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유독 백방생에게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침상의 앞에 이르러 잠시 백방생의 몸속을 주시하던 그는 갑자기 두 눈에서 기이한 형광 형광을 발산했다 그리고 흡사지옥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음산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눈을 떠라 백방생은 조금 전까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일단 그 기이한 광채에 닿자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눈을 떴고 즉시 무표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백방생이요 흑의 노인은 싸늘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모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알겠느냐 백방생은 흡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했다 알겠소 당신은 나의 주인이오 흑의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너는 아까 그 계집애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는데 그것은 진짜냐 가짜냐 백방생은 주저없이 말했다 당연히 가짜야 내가 만일 진짜를 말한다면 그녀는 당장 나를 죽일 것이 아니겠소 흑의 노인은 득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 그랬었군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너는 정말로 황금충 황금충의 재산을 취득했느냐 백방생은 멍하니 흑의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은 아니오 그건 나의 연극이오 흑의 노인은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연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새우새에게 복수를 하려고 본래 마음 먹었었소 하지만 워낙 애 힘이 없으니 일단은 그런 점을 과장시켜서 좀 더 상황에 유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오 지금 그 계집애처럼 말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소 흑의 노인은 눈살을 심하게 찌푸렸다 그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돈은 모두 어디서 난 것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사실 나의 돌아가신 조부께서 젊은 시절에 남모르게 모아두었던 재산을 뒤늦게 내가 찾아낸 것이오 나의 조부는 사실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부자였소 흑의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내게는 더 이상의 돈은 없다는 말이냐 백방생은 멍청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사실 그게 모두 전부여 흑의 노인은 잠시 백방생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의 대화 내용을 모조리 잊도록 해라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는 주인의 명령이니 결코 반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만 자도록 해라 백방생은 그 말에 정말로 눈을 감더니 다시 깊이 잠을 자기 시작했다 흑의 노인은 그러한 백방생의 전신을 주시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나의 이 현연대법 현연대법은 여태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녀석의 모든 것은 별 볼일이 없다는 말인가 흑의 노인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면서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그 의선 의선과 화선 화선이 정말로 다녀간 모양이군 사선과 마선이 파괴시킨 몸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놨어 하지만 그것은 곧 그들이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흐흐흐 과연 천선 천선의 안목은 예리하군 그는 그 두 명의 반대자를 처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굴복시키니 포용력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군 이제 천하는 곳 그의 겉이 되겠지 흑의 노인은 막 떠나려다가 백방생을 바라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음 저 군살들은 대체 무엇일까 그렇군 녀석이 미련하게도 대환단을 36달이나 복용했다고 하던데 그 양력 양력이 체내에 녹아들어가 잠재되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군 하지만 그가 설령 무용검의 경지에 오르고 그 모든 양력을 흡수하여 공력으로 만든다고 해도 별것은 아니다 흐흐흐 게다가 녀석은 요절할 상상이니 잠시 후면 그게 지바이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흑의 노인은 두어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그의 부탁은 들어주었군 천사는 이런 일에는 공연이 민감하단 말이야 말이 끝나는 순간 흑의 노인은 갑자기 신형이 흐릿하게 변하더니 아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노인이 사라져 버리자 이윽고 잠을 자던 세 사람도 서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은 백방생이었는데 그는 깨어나자마자 즉시 약병의 뚜껑을 열어서 다섯 달이 남아있는 대라금단을 모조리 복용해 버렸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약병을 잘 갈 무리하고 나자 이윽고 백의노인들이 정신을 차렸다 백의노인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다가 백방생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소리치며 그의 옆으로 달려갔다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냐 백방생은 마악 금단들을 복용한 후이라 그 엄청난 약기운에 의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몹시 고통스런 표정으로 전신을 비틀고 손발을 휘저었다 그것을 보자 백의노인들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지었다 설마하니 영약을 복용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가 혹시 주와 인마를 당하여 발작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혹시 누군가가 왔다 간 것이 아닐까 그때 이윽고 방문이 열리면서 석채랭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즉 금포에 들러보니 그 비밀번호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는 즉시 최소한 백방생의 몸에 죽지 않을 정도의 상처를 내주려고 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흥정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상황이 이상한 것을 보고 그녀는 멈칫하며 백의노인들에게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백의노인들은 감히 자신들이 졸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별 일이 아닙니다 만일 백의노인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백방생의 몸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었다 백방생의 몸은 완전히 피치를 한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그의 전신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려는 것 같았다 석채령은 약간 화가 나서 말했다 별 일이 아니라니 당신들이 혹시 그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요 백의노인들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어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들의 눈 앞에 하나의 붉은 인형 인형이 환상처럼 날아들었다 그 인형은 놀랍게도 침상에 누워 있던 백방생이었다 전신의 진기가 가득 차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의복들이 찢겨져 나가고 시뻘건 알몸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 두 명의 노인들은 갑자기 눈 앞에 저기 날아드는 것을 느꼈으나 다음 순간에는 어이없게도 전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빠 빠르다 그 두 명의 노인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보다 무공이 약한 석채릉이야 말할 나이도 없었다 그녀는 미처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이어 곧장 침실을 나가서 거실을 지나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넓은 서재였는데 워낙에 공간이 넓어서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았다 백방생은 알몸인 채로 되는 대로 서둘러서 그 한쪽에 가부자를 들고 앉았다 사실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기였다 그는 이미 속명신단 두 알로 진기가 촉발된 마당에서 무려 다섯 알이나 되는 대라금단을 복용했다 하지만 기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육갑자나 되는 공력이 이미 잠재하고 있던 백방생의 체내에 대환단의 양력을 격발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 백방생의 몸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런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 무공을 펼친다는 것은 절대로 무리한 일이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무공을 펼쳐서 그 세 사람을 완전히 혼절시켜 놓았고 이어 서재에 도달한 것이었다 지금 무리하게 온기한 탓에 그의 정신은 거의 아득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만일 그가 일찍이 소림사의 후원 조사동의 동굴에서 죽음과 싸우며 달마역근경 달마역근경을 대성대성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 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마치 이제까지 그 자신의 진면목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 오기라도 한 듯이 백방생의 몸과 마음은 일제히 그 깨달음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그것은 일면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의 신형은 이내 허공으로 석자나 올라가서 계속해서 무수히 격렬한 변화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와 백방생의 알몸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다 수십 가지의 색깔의 빛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으며 또한 수십 번이나 전신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이어 마지막으로 황금 황금 빛으로 모든 빛들이 녹아들었을 때 문득 주의가 조용해졌다 갑자기 모든 변화가 끝나고 그의 몸이 휘황한 노을 빛의 서광 서광 속에 자리한 것처럼 보였다 이미 전신의 세맥들과 84000모공 84000모공이 완전히 개통개통되고 또한 무학이 천이무봉 천이무봉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비록 위험한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성공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 깨달음을 실제로 몸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문득 그 노을빛 서광도 사라지고 서서히 지면에 내려앉자 백방생의 입가에는 다소 만족한 듯한 미소가 걸렸다 석채릉은 한참만에야 눈을 떠보고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은 거실의 태사의 위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얼핏 낯익으면서도 왠지 낯설어 보였다 백방생 백방생 이 사람은 갑자기 너무나도 변했다 우선 이전에 아주 뚱뚱하고 볼품이 없던 그의 체구가 그야말로 헌칠하고 늘신하게 변했고 이어 피부에서도 백옥 백옥과도 같은 투명한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석채릉은 백방생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고는 스스로 왠지 안색이 붉어졌다 그녀는 따라서 이 사람은 백방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다 그 사람은 정말로 백방생 그 사람이었다 그새 잘 잤소 왠지 고요해 보이는 시선으로 그렇게 묻는 백방생을 바라보며 석채릉은 남암리의 안색을 붉게 물들이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그 백방생인가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왜? 아닌 것 같소 석채릉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 두 명의 백옥의 노인은 그녀의 뒤에 그저 뻣뻣하게 서 있었는데 아마도 혈도혈도가 제압당한 것 같았다 석채릉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석채릉은 자신의 몸은 혈도가 제압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당한 흔적도 없는 것을 알고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변했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사실 이전에는 다소 병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다 나은 것이오 석채릉은 말했다 당신 내 손에서 그 예금 장보와 인장들을 가져갔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들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소 그러니 내가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일 텐데 석채릉은 그가 아까 비밀번호를 거짓으로 말했던 것을 상기하며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감히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이미 한번 후회할 짓을 했으니 다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소 자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이미 창밖에는 서서히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석채릉은 백방생의 여유 있는 태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우리에게 돌아가라고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렇소 이곳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잠을 잘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석채릉은 발작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물론 나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돌아갈 거예요 헌데 우리를 정말로 보내주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렇소 일단 가면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오 말과 함께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석채릉은 문득 의아해하며 생각했다 만일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면 어쩌려고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나오는 것일까 혹시 그의 무공이 갑자기 증진된 것이 아닐까 그녀가 보기에는 백방생의 뒷모습은 무공의 경지에 대해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기이했다 그녀는 감히 시험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시 생각했다 좋아 어쨌든 돌아가서 오라버니와 의논하는 것이 더 낫겠지 지금 저 들은 혈도가 제압되어 있어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석채릉은 아까 어째서 혼절하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문득 말했다 좋아요 우리는 일단 이만 돌아가기로 하죠 하지만 뜻을 성취하지 못한 이상에는 반드시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때는 흥 당신이 감히 나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말과 함께 석채릉은 거실의 아래쪽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그 뒤를 백외노인들이 간신히 뒤따라서 사라져버렸다 백방생은 그렇게 서서 석채릉과 백외노인들이 완전히 장원을 떠나고 난 뒤에야 문득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집사 무슨 일이요 50대 초로의 백발노인인 집사가 이윽고 그 두 명의 시녀들과 함께 나타났다 집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주인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방생은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집사는 한 장의 금표를 조심스럽게 그에게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백방생이 두 시녀에게 주었던 그 천량짜리 금표였다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여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이오 집사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 금표의 진위 여부도 조사를 했었지요 하지만 이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많은 보수를 받았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은 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들의 의사를 알고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아까 내가 이곳에 상황이 위험해 지자 여러분을 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상황이 진정되었고 또한 여러분이 이토록 진실하게 나를 대하니 문득 다시 욕심이 나는군요 여러분은 모두 다시 이곳에서 나를 위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변은 정과 동일하고 일자리도 동일합니다 다만 그 금표는 일단 집사께서 맡아 두셨다가 만일 장원 내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그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그만 그 말에 감격한 듯이 전신을 부르르 떨며 거듭 고개를 조아렸다 고맙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희들은 사실 일자리가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 있었지요 주인 어르신께서 게다가 선뜻 이 거금을 맡겨놓으시니 저희들은 다소 위험이 있을지라도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 어르신 사실 집사 등도 이곳에서 과연 안정되게 계속 일할 수가 있을지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설령 이곳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사용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과연 시녀들도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식탁 위에 음식들을 차려놓고 있었다 백방생은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문득 거실에서 조용히 좌선명상을 했다 이때는 그의 무공은 운기행공이 전혀 필요 없고 그저 좌선명상만 하면 되는 경지가 되어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백방생이 천천히 후원해 연목가를 거닐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바로 다름 아닌 당리 당리였다 백방생은 뜻밖에도 오랜만에 그녀를 대하게 되자 일순 기쁜 마음에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아니 이게 얼마 만이오 그래 용케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내셨소이다 당리는 비록 아름답고 깨끗한 밤황색의 의삼을 걸치고 있었으나 안색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 그녀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본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요 백방생은 그녀에게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본체로 그녀를 안내했다 시녀들은 눈치 빠르게 거실에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훈훈한 실내에서 따뜻하고 향긋한 차 달을 마시며 마주했다 백방생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으므로 당리는 이윽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동안 멀리 다녀왔어요 당신이 저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소 당리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내게 어디를 다녀왔냐고 묻지 않으니 다행이로군요 별로 할 말도 없지만 헌데 당신은 그간 살이 좀 빠지고 몸은 오히려 더욱 나아진 것 같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당리에 말하는 태도는 그윽하면서도 약간의 풍정이 서려있었다 백방생은 그녀가 이렇게 멋을 아는 여자일 줄은 몰랐기에 다소 뜻밖이었다 이전에는 매우 강렬하고 냉정하게만 보이더니 이제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부드러운 정외 정외가 우러나는 것 같지 않은가 백방생은 그녀의 모습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소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당리는 그의 얼굴을 잠시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어 약간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처음에 사람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 했어요 사별삼일 사별삼일이면 괄목상대 괄목상대라고 하더니 정말 당신은 보면 볼수록 훨씬 달라진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굳이 당신의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백방생은 폭권하며 말했다 낭자께서는 소생께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시오 당리는 약간 웃으며 말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염치 없는 계집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바는 반드시 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제가 이번에 이곳에 온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백방생은 순간 놀라는 표정을 보였다 알고 보니 당리는 이전에 그와 했던 일종의 약조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멍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이미 없었던 것이 되고 만 것이 아니오 당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는 비록 변변차는 계집이지만 그러나 정조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때 이미 저는 당신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어 당신이 그 돈을 저에게 그냥 주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결심이 굳어지게 되었지요 제가 이번에 멀리 갔다 온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어요 백방생은 문득 그녀가 자신에게 가겠다며 떠났었다는 얘기를 기억에 떠올렸다 당리는 지금 조용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녀의 내심에는 강한 신형과 의지가 고집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그 고집을 꺾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였다 백방생은 내심 약간 어리둥절해졌지만 이내 생각했다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떠나겠지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곳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말이오 당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안주인이라는 말은 당치 않아요 그저 저를 첩실 정도로 여기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만족할 거예요 저는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한 마음으로 당신을 받들고 섬기도록 하겠어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실 나는 그대의 그러한 마음씨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었으 니 나로서도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그대가 이곳에서 마음대로 지내될 우리 사이의 일은 약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소 당리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더요 그때 한 명의 시녀가 다가와서 공손히 물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에다 차릴까요 주인님 백방생은 거실에다 차리도록 한 다음에 그 전에 집사에게 오라고 했다 집사는 이내 달려왔는데 백방생은 그에게 당리가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이니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하라고 했다 당리는 무림세가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그렇게 하인들과 대하는 것이 익숙했다 그녀는 금방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백방생과 당리가 마악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다시 한 명의 여자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바로 다름 아닌 석채릉이었다 어제 저녁에 그토록 다짐을 하고 돌아갔던 그녀가 오늘은 웬일로 혼자서 장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백방생은 내심 이것도 귀찮게 됐군 하고 생각하며 당리에게 석채릉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해주었다 당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나중에는 매우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백방생은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그녀를 상대할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윽고 석채릉은 다소 오만한 기색으로 하인들과 함께 3층의 거실로 올라왔다 백방생은 하인들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한 다음에 석채릉에게 말했다 오늘도 또 왔구려 그래 아침 식사는 했어 석채릉은 물론 일찍 식사를 하고 왔다 하지만 지금 백방생이 한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눈빛을 기이하게 굴리더니 말했다 호호 만일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에게도 밥을 줄 건가요 백방생은 스스럼 없는 표정을 보였다 물론이오 이쪽의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다소 생각해보는 듯 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쪽의 자리에 앉았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식사는 이미 하고 왔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두 분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나 구경해야 하겠군요 백방생은 묵묵했다 그는 석채릉이 식사를 했다고 하자 다시 권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당리도 전혀 입을 열지 않고 게다가 그녀를 별로 돌아보지도 않았다 석채릉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다 두 분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군요 헌데 저 아가씨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대체 누구인지 소개시켜 주실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당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소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리는 사천당문의 사람이니 석채릉이 감히 그녀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리의 절정 경지에도 오르지 못한 무공으로 어떻게 이미 최상승 최상승의 경지에 오른 석채릉의 무공을 당하겠는가 백방생은 즉각 석채릉을 향해 말했다 그녀는 바로 사천당문의 소낭자인 당리 당랑자요 이번에 일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인데 아마 석랑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석채릉은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보니 당신을 사모하여 오대세가 간의 분란을 조성했다는 바로 그 당리 당랑자로군요 이봐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군요 나에 대해서는 이미 저 남자에게 들었겠죠 백방생은 당리가 혹시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낼까봐 우려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당리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려 석채릉을 바라본 뒤에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답례하는 것이었다 석채릉은 그것을 보며 입가에 묘한 웃음을 머금었다 마치 자신이 먹으려던 음식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어 이글거리는 듯한 맹수의 눈빛이라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백방생은 석채릉이 마치 암사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석채릉은 다시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오늘 매우 한가해 보이는군요 물론 나와 얘기를 나눌 시간도 있으시겠죠 백방생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신 뒤에 당리와 함께 차를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다 47장 용천기 용천기의 사연 백방생은 한 모금의 차를 마신 뒤에 말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야 물론 피차에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백방생은 시녀들에게 탁자일을 치울 시간을 주기 위해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당리가 그 뒤를 따랐으며 석채릉도 뒤를 따라왔다 백방생은 후원으로 갔다 후원의 연못가에서 발길을 멈추고 연못 속의 고기들이 논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 이윽고 석채릉이 뒤에 다가와서 약간 약이 오른 듯이 말했다 당신은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백방생은 옆을 돌아보았다 당리가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위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한쪽에 정원석 위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보이오 천하의 천륙무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석채릉은 잠시 그의 얼굴을 노려보는 듯 하더니 이윽고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신의 말을 믿기로 하죠 우선 내가 오늘 온 용건에 대해 말해야 하겠는데 나는 오늘 당신의 호법 호법칙을 수락하기 위해 왔어요 백방생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호법을 막겠다고 하하 차라리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나을 것이오 석채릉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그게 아닌가요 내가 당신을 노리지 않으면 자연 당신은 무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방생이 돌아보니 당리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내게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오 석채릉은 눈빛을 빛내더니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다 적어도 한 장 일백만냥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이거 보시오 성랑자 세상에 아직 그렇게 큰 액수의 은표가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 석채릉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백은이 아닌 황금 일백만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당신이 만일 나를 제대로 대접한다면 내가 다시 당신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있겠소 석채릉은 말했다 그거야 당신의 마음대로가 아닌가요 어쨌든 아쉬운 쪽은 당신일 테니까요 백방생은 문득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것 봐요 성랑자 네 비록 어제 무례를 범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난 어제의 일리요 만일 다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참을 수가 없소 그러니 쓸데없는 농담은 그만두고 어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석채릉은 그 말에 크게 분노한 듯이 안색이 빨갛게 변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것을 보고 석채릉은 참지 못하고 신형을 날려 덮쳐 들어갔다 박리는 옆에서 그녀의 행동을 예에 주시하고 있다가